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서울특별시 이번 지선에 부산에 사는 김만근 씨와 차남 김국현 씨, 삼남 김준현 씨는 각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청주에 사는 홍정숙 씨는 시의원 후보로, 같이 사는 신랑 정세형 씨는 시장 후보로, 서울 사는 딸 정민희 씨는 구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용인사는 남흥숙 씨도 시의원 출마를 했는데, 도의원 후보로 나선 신랑이 경선 탈락해버리는 바람에 혼자 나가기도 했습니다. 온가족이 다 출마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경선도 뚫어야 하고 번거롭겠습니다마는, 온가족이 다 투표하는 건 높은 확률로 쉽게 가능합니다. 본격 유권자 놀이방송, XSFN 그것은 아기시타 특별기획, 전국통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방송 18회차, 서울특별시 편의입니다. 녹아내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소개합니다. 도브로 유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농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농축사님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와. 휴일이라고 일찍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애들이 밥을 먹어야 돼서 안 됐어요. 사료 공급을 이렇게 자동 급식기를 틀어놓고 왔습니다. 한꺼번에 먹지 말라고. 그거 요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된다면서요? CCTV를 설치해야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벽 안 긁나? 다른 데 볼 일 안 보고? 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블럭화 시켜놔서 냉동실에 다 얼려놔요. 밥도 반찬도 전쟁 준비 아니야? 저는 다 꺼내서 녹여 먹으면 돼요. 다른 덕질인입니다. 인사할 시간 아깝습니다. 오늘은 역순장명에 보았습니다. 무소속인데 녹색이고, 민중인데 정의로우며 평화롭기도 한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인데 뭐라고요? 인쇄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의 사정과 정치적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이 무조건 저희보다 뛰어납니다. 선거데이터 센트럴 방송은요. 엔트리급 투어리즘 방송입니다. 기본을 말하고 큰 그림을 음미하지 유권자의 결론으로는 결코 다가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우리나 재밌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보면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방송은 마치 스포츠 토토와도 같아서 쉽게 생각하시고 100원어치쯤만 거셔야지 저희 방송 내용을 결정적이다, 무겁다 라고 생각하고 거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보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자면 후보 한 명당 40년 정도가 들 거예요. 네, 그리고 나름의 큐레이션도 들어있고요. 그럼요. 표심을 결정하시기 전에 한참 많은 다른 문제들을 부디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길 권합니다. 청취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생각하시는데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급적 주의를 덜 기울이십시오. 주의는 와이파이에 기울이십시오. 와이파이 왜 저 떠있는 척하고 안되는 새끼들 있죠? 공동 와이파이들 보면 네, 그런 걸 없앤 후보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주로 예능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시작합니다. 오버뷰 오버, 어떻지 않았어? 아,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공약 하나가 허투루 안 보이는 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 그래서 더더욱이 역설적으로 누구를 뽑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 차학론의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뭘 되게 잘하라고 뽑는 게 아니라 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뽑는 게 민선이라고 저는 점점 더 생각하게 돼요. 지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말이죠. 네. 오버뷰 언제나 그렇듯 서울시장은 후보가 광역단체장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질색, 팔색? 에디터가 해야지 왜 농축산이니 그래요? 호남을 거친 에디터는 강철과 같아요. 재련이 확 됐어요. 초반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애국당, 녹색당, 우리미래, 친방연대 이렇게 9명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 가장 젊은 후보와 이번 지선 전체에서 가장 돈이 많은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구 25, 후보는 88명, 3.5대 1입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전 지역, 바른미래당 22, 평화당 7, 정의당 3, 녹색당 1곳의 후보가 나왔고 무소속 후보 5명입니다. 성비 7.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밸런스가 맞는 게 이 정도입니다. 도봉구, 중랑구가 1대 1 상황. 마포, 양천, 영등포, 강남은 5명씩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110명이고 그중에 100명이 지역구 10명이 비례입니다. 경쟁률 지역구 2.8대 5, 2.85대 1. 민주당은 100개 전 지역구, 한국당은 2.8대 5면 당선되는 사람이 후보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당선 안 되고 싶어서 서로 비방하고. 형, 처음에 친박연대 발음할 때 친박연대로 들렸어요. 침친? 원래 눈 반쯤 감고 있으면 말 시키면 진심반만 한다? 눈 되게 그 유리비리님 퍼그 같아요. 계속 웃고 있어요. 눈이 안 떠져. 나 머리 아프지 지금. 두통이 오고 있어. 눈을 크게 뜨자. 민주당은 100개 전지였고, 한국당은 관악 1선거구만 제외하고 99개 지었고, 바른미래당 65, 평화당 7, 애국당, 노동당, 홍익당 한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 8명, 비례는 민주당,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민중당 6명, 평화당, 정의당, 국제녹색당 2명, 녹색당, 우리미래, 애국당, 친박연대 1명씩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25개구의 의회의원은 지역구 369명, 비례 55명을 뽑습니다. 지역구는 전국 최저인 1.9대 1의 경쟁률, 비례는 2.3대 1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250, 한국당 185, 바른미래당 151, 평화당 20, 정의당 26, 민중당 25, 애국당 5, 녹색당 3, 우리미래 1, 무소속 50명의 후보, 비례는 민주당 48, 한국당 42, 바른미래당 27, 정의당 5, 애국당 3, 평화당 1명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영등포, 바, 서초, 다, 서초, 나, 강남, 가, 송파, 나 선거구의 도합 8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 확정입니다. 교육감 후보 3명 어딘가는 단일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재보선 두 곳에서 열립니다. 노원병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송파은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고! 서울의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서울의 잉여들이 누워놓는 알스케어 폴더메트, 서울의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 서울의 아로니아, 아로니아 진, 서울의 관절 건강과 함께할 수도 있는 바이로메르 무릎, 바이로,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 무르핀. 뭐 상태가 좀 바이로 메롱이야. 서울의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액세스몰 프레겐스 스토어, 액세스몰 향수 가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치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타내가지고 사람 사는 재단, 노무현재단. 살지. 재단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알터 아니에요? 재단? 뭐야? 알터. 그런 오타 많이 나잖아. 이렇게 하다보면 육군, 이, 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고 이게 뭐지? 공약인가?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1년에 단 3번, 올여름에 요파시 오프라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4회,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6월 22일 오후 6시에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아휴, 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챙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리야.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서울시장 섹션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역 뉴스를 보시거나 지역의 일간지를 읽으신다고 해도요. 도지사, 광역시장의 후보들은 업적과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얘기만 많이 나오죠. 홈페이지나 시사주간지의 옛날 아카이브 등을 찾으시면서 꼼꼼히 직접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많이 소개해드리진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62세 남자 창령생 밀양박씨 장가초 영산중 경기고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 단국대 사학과 전가없음 본인 독자로 인해 입영만료 장남 입영소집 해제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입니다. 재산은 책 10권의 저작권과 채무 7억 4천만원 등을 포함 마이너스 6억 2천 9백만원 누구인지 모르고 보면 지상체대의 선거중독자인 줄 알겠습니다. 최근 5년 납세 9천 5백만원 참 국가는 야속하죠. 유신 반대 집회에 붙들려 투옥 제적 보통은 제적당하면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데 경기고 동창이며 후에 당국대 총장이 되는 장호성 교수의 아버지 장충식씨가 당시 총장이었던 관계로 당국대 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사무관 2회에 합격을 해서 정선 등기소장으로 일하면서 공부에서 4시 합격, 4시 22회, 연수원 12기, 문 대통령과 동기지역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려 1년이나 검사를 했었습니다. 부산 미문화원 점거사건, 부천서 선거문사건 등의 담당 변호사를 맡았던 인권변호사, 이건 짧게만 줄이죠.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처음 받았던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였습니다. 2000년 겨울 도쿄 구단회관에서 열린 V8업덥넷,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덴노를 강제성착취 전범으로 기소한 한반도 공동검사단으로서 말이지요. 일본 우익단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앞에서 집회하는 장관이 다음날 일본 언론 사회면에 작지 않게 실렸더랬습니다.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생애 가장 중요한 업적은 크게 셋. 95년부터 8년간 맡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국민생활최조선확보운동, 사법개혁운동, 낙천낙선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386 그 다음의 시민운동에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나머지 둘은 그 후 15년간 사이에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정도 있겠지요. 참여연대의 활동세가 워낙 빠르게 성장한 터라 민자당 국민회의 통추 등등 정치권 전반의 오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공직선거 대비했던 2011년 이전까지는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2011년, 2014년 무소속 세정연, 재선의 서울시장, 한성부윤을 미군정의 관선으로 뽑았던 1946년 이후 최장기 재직 서울시장, 사상 첫 삼선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했던 일은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죠. 대학 등록금 부수기에 시초가 되었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오세훈의 관뚜껑에 못을 박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무상급식 지원. 이게 미래야. 박원순 후보가 들어가자마자 했던 사업이었죠. 그 후 7년이 지나서 청취자 여러분은 전국의 무상급식 공약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른 미래. 은평 뉴타운 완판, 지자체 최초의 오전 미세먼지 경보 상황실, 관내에서 이사갈 때 보증금 며칠만 시에서 무이자 대출, 청년수당 트라이얼, 노숙인 온돌 지원, 구호선 지하철 독자요금 추진 저지, 심야버스, 윤세민 가방권 따릉이, 세훈상가 스타트업 단지 프로젝트, 창동 마곡 홍릉 지식기반 허브, 촛불 집회와 세월호 관련한 안전한 집회 환경 확보, 현대에겐 집이고 서울시에겐 마이스복합 단지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유치,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논쟁거리도 간단하게 집지요. 공약사항이었던 서울로 7017에 기대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 효과, 그 신발더미는 이제 치웠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매트로 정비 비정규직 직원 사망사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풍납토성 보건사업 추진 등 몇 가지 이슈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선 도전하는 모든 자치단체장이 그렇듯이 하던 거 잘하게 해달라 류의 슬로건, 실력은 쌓인다, 입니다. 공보를 보시면 별실이 공약을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빽빽하게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박원희 시장 지금까지 출마 포스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평범하네요. 별로 힘 안 줬죠? 네. 그러니까 사진은 되게 잘 찍었는데, 포토그래퍼가 사진은 되게 잘 찍었는데, 이 1번도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 아니네요. 더불어민주당에 쓰고 있는 1번이 있잖아요. 맞아요. 1차 다르죠. 네. 그 1번이 아니네요. 네. 그 미국 대학 스포츠팀식 글꼴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은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힘은 별로 안 준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저번에 그 역강 옆모습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면서 정몽준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박원수는 자기 포스터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상 최초의 뒷모습 공보. 2기부터 추진해오던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배달용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 전기차 전환 지원. 현재 설치된 태양강 발전소 100만 호를 통한 나눔 발전소 확대. 청년수당 7천 명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농촌 지역에서는 태양강 발전 설치를 하면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전기가 남으면 전력 발전소, 전력 거래소에서 사주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굳이 사지 않고 옆집이랑 나누면서 전기요금을 줄이겠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태양강을 놓는 집에 지원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겠죠. 연간 천억 단위의 청년 1인당 최대 3천만 원, 연리 3천만 원이라고 써놨어. 내가 등고를 빼먹네요. 연리 3%입니다. 10년 단위 대출, 경평축구 부활, 서울 평양 아트 비엔날레,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집고용하는 공단 출범, 어린이 청소년 성평등 인권교육 확대 및 어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이거 시급하다고 봤는데 하겠다는 데가 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면 애들 어떻게 가르치면 중요하지 않아 지금. 관급수주기업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시 계약해지 조항 신설, 국가가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30%에다가 20% 추가, 시가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 저도 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고령노인과 중증장애인에 우선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기동물 입양인 동물보험 가입 지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목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그런데 자영업자가 못 노는 거는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픈해도 손님이 안 와서요. 맞아요. 그냥 계속 불어가야 되는 거죠. 기계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루 문 닫으면 3일 손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야 나 못 쉬네. 자영업당. 자유한국당. 김문수. 66세 남자. 경상북도 영천군 화산면생입니다. 직업 정당인이고요. 재산은 약 4억 9천. 이게 또 자랑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나 집 한 채 값만 남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뭐 났네요. 풀났으니까. 이쪽에도 한 집 두 채 값이 있어요. 그래요? 반대라 그렇지. 정가가 한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지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1987년에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의 반응을 보았을 때는 거의 사형 분위기였죠. 그렇죠. 전시 근로역 사유로 면제인데요. 이게 중위근치술후유증? 제가 말은 어려운데 중위형 관련한 질병이래요. 청력 손실이 면제 기준이 6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안 들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안 들리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한 번씩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만 원 주세요. 그러면 4천 원 준다는 거잖아요. 되게 청력 확인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도 사실은 중위형 수술로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어쩌면 회복했는데. 그렇죠. 선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것이 의외로 김문수 후보의 병적 기록입니다. 이름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영천초 경북중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이고요.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 타이틀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한 만 명 줄 서 있으면 1번은 김문수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살된 심상정 후보가 명확한 답변을 했죠. 지나간 세월이라고. 그렇죠. 네. 1992년에 민중당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에 낙선을 하고 그 당시에 YS 김영삼의 신한국당에 픽업됩니다. 96년에 신한국당으로 부천소사 국회의원에 당선. 2000년에 한나라당으로 부천소사에서 국회의원 당선. 2004년에 또 같은 당 같은 지역구에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을 하고요. 2010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새누리당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도지사입니다. 이 관등성명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변신은 무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죠. 역변일지 진격의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종의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자기는 자유시장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능한 자유주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공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압박을 오늘 아침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답변은 늦었다던데요. 늦었다던데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지금 녹음해놓은 덕질인 부분하고 농축산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판 단일화 압박과 조율 중이어서 오늘 제가 이런 데이터를 읊는 일이 무슨 의미로 남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약 보시죠. 체인지업 바꾸자 서울 체인지업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야구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소득이 189만 7,395원이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적은 가구가 20만 가구고요. 그래서 월 32만 3천 원 정도를 보조를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래 그거의 쟁점은 생활임금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가구는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기본소득의 영역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좀 살짝 피해겄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울 거예요. 소득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워낙 이게 프리랜서로 뛰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코너피 미세먼지 측정 장소 설치. 코너피. 네. 상당수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 들어와도 하겠다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좀 밑으로 내리겠다. 네. 제 경우에는 신발 위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기준치를 지금 뉴욕과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5배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더 조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김문수 후보만의 공약은 아니거든요. 누가 들어와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WHO 기준이나 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거 하니까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너피라는 말이 재미있어서 갖고 왔고요. 12페이지의 공보 중에 바로 3페이지부터 네거티브가 있어요. 2, 3페이지가 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은 농사쇼, 양봉쇼. 그러니까 공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공보에 네거티브 들어가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읊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농사쇼가 이거잖아요. 270억짜리 오페라하우스 땅에 농사졌다.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거기에다가 270억짜리 땅에는 농사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양봉쇼라고 해서 시청 옥상에서 벌통 설치해서 40리터를 채취했다고 이게 쇼라고 하는데 양봉은 사실은 그 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벌 멸종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징인 거죠. 한강공원의 지난 8년 사이에 일부러 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좀 있어요. 일부러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벌이 멸종하면 인류는 죽거든요. 저 꿀을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꿀은 동서벌 꿀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비싸요. 그리고 호주에 가면 그렇게 꿀을 많이 적었는데 그렇죠? 서울 패스 도입, S패스 도입 공약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등 일정한 기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공약입니다. 각종 개발과 재건축 완화 공약이 있고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구청장 후보들의 공통 공약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말씀드려놓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다니는 포토그래퍼 심도 화끈하게 날리네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화끈하게 날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기적인 심도. 뒤에 포커스를. 아, 이거, 이런. 그렇죠. 이거 보통 곤충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꽃, 꽃, 야생관.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왜 웃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재산 오류난 것 같은 게 너무 웃겨. 저는 이거 재산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었던 거. 맞아요. 세금 보고 와, 부자다. 다 얘기해 줄게. 심지어 한 칸에 안 들어가네. 하세요. 56세 남자, 정치인,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밀양 출생이고요. 동성초, 부산중앙중, 부산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 학석 박사, 펜실베니아대에서 공학 석사, 그리고 펜실베니아대의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도 땄습니다. 병역은 해군대위 전역이고요. 재산 역시 빅피규어입니다. 4년 전에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조단희였죠. 이 선관위 페이지에 후보 정보 나와 있는데 재산신고의 칸이 이렇게 커진 게 정몽준 씨 때문이에요. 진짜요? 조단희가. 지난번엔 삐져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도 무난히 담을 수 있어요. 1112억. 5년간 세금 납부액만 199억. 나라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네요. 1번 후보의 재산에 마이너스를 지우고 2번 후보의 재산에 더해도 이 세금만 못합니다. 영원히 못 따라갈 그들은. 그러면서 전과가 없습니다. 인정. 정치 임문 후 이 재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안랩의 주식은 불멸입니다. 안철수의 지난 프로필을 어떻게 읊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의사였다가 교수였다가 벤처기업가였다가 동시에 프로그래머이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데이터센터로 국민의당 편의원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지난 정치 이력을 되돌아보면요. 합당과 분당의 사이클처럼 보이긴 하지만 합당했다 분당했다 그리고 다시 분당하고 지금은 제3당의 길이라는 관문에서 아직까지는 김종필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김종필을 이야기를 하고 이회찬과 심대평과도 비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고 정치인 분류로서 한국 정치사에서 안철수와 가장 닮은 사람은 정주영입니다. 전국 단위의 제3정당. 앞서 말한 1, 2당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은 수명 2위입니다. 수명 2위. 네. 현재까지 그 뭐라고 해서 기대수명이 아니고 배터리 리뷰하냐? 현재 수명. 네. 그리고 그가 지나온 자리마다 불편한 동침을 하던 정파들이 각자의 정당으로 해처모회를 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삶이 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 못했어. 시리까지 꼭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갑이가 사람도 잘 이해 못시키는데 뭘. 너가 화낼 건 아니지. 꺼놓는데 터지지. 조금 이따가 한번. 시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아니요. 포스터의 문구이자 캐치프레이즈가 바꾸자 서울인데 김문수 후보의 문구와 겹쳐버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포스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바꾸자 체인지업 서울. 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떡밥이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각 캠프는 우연이라고 한사코 손을 내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신하지 않아요. 모르게 막 몰래가서 베낄 정도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박정희 때 상대당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에 못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두 후보한테 박원순이란 벽이 그렇게 높아 보이나? 그리고 한 페이지부터 네거티브 몇 페이지 있는 거 똑같아요.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네. 빨리. 지난 5월 28일 1호선 전철에서 승객들을 앞에 두고 판넬을 짚어가며 교통공약을 설명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60조 3항행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하철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심지어 옆에는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같이 있었어요. 이 캐치프레이즈와 이 사진권을 보면요. 현재 바른미래당의 허리가 되어줘야 되는 참모진이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제가 서울의 모든 후보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자 공약으로 가보면요. 지난 7년간 서울시의 청년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통계 기준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통계에서는 내부 청년도만 하락했습니다. 외부 청년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하락했어요. 그래서 양심신고자 내부고발자를 장려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반부패 리니언시라는 걸 제안합니다. 자수하면 면제다. 그리고 기술면에서는 가장 이해도가 높은 후보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하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기록물관리, 자산관리, 예산집행, 온라인 배심원 투표, 전자주민증, 의료기록통합관리 등에 사용하겠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호등과 가로등과 분리수거 컨테이너에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호등은 실시간 교통 흐름 개선이 가능하고요. 가로등은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하는 동시에 객체인식, 음성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어이쿠. 좀 수상한 사람이 온다 하면 그 정보를 또 어디로 전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컨테이너는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수거의 우선순위를 수거 담당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겠고요. 보안 문제로 헬프콜을 입력해야 하는 입력기가 따로 있잖아요. 현재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서 찾아서 눌러야 하잖아요. 거의 디펜스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가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버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누르는 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한 번씩 시큐리티 하는 데가 뭐냐. 현금 뽑는데 거기를 한 번씩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협이 오면 거기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거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찾아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편의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해온 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쓰레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치운다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 양 많으니까 빨리 치워 이러면 계속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치울 때 동선을 짜준다는 건 가능하죠.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노인공약 중에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꾼다는 정책이 있던데요. 건강관리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노인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담하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최소 50%, 최대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승균 사장께서는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국철 지상기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화 제일 많이 써놨더라고요. 길거리에 플래카드에서 보니까. 네. 순번대로 하면 4번이 나와야 되는데 평화당은 서울시장 5번을 내지 않았습니다. 5번이네요. 정의당입니다. 김종민 47세 남자 정당인 서울생 공능초 태능중 재연고 서강대 생명과학과 졸업 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경선 당원 투표에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공보에는 정의당 대변인과 과거 선거기록을 보면 박원순 시장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야권단이라고 보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울시장에만 썼는데요. 정의당 후보에는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구본법 위반은 사면복권됐고요. 09년 음주운전 100만 원은 공보에 모친의 응급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공약은 다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응급해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다가 응급상황을 듣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달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은 있는데 변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약은 다 특이합니다. 다 특이해요? 오? 부러운데? 4대문 안 주유 도심의 혼잡 통행료 도입.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의회가. 혼잡 통행료. 전월세 상한지는 가끔씩 튀어나오죠. 비슷한 방식으로 나왔던 제안 중에 하나가 4대문 안에 디젤 차라에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줄이고 차량 수통량도 줄이자는 거죠. 혼잡 통행료도 많이 나왔던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주권 보장. 실제로 하네요.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 정면 통제. 네. 그 밑에 있어요. 프리랜서 노동조합. 그리고 신곡 수중보 철거와 한강에 모래톱이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생겨요. 안 생기죠, 지금은. 지금은 안 돼요. 그냥 두지 않으니까. 저걸 콘크리트를 다 부셔야죠. 그렇죠. 동반자 관계 인증이 있고요. 그대로 그냥 두면 100만 년 두면 생기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한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뭔 상관이야 우리 알 수도 없을 텐데. 동반자 관계 인증이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09년 9월 이전의 경유차에 서울 출입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투표권 침해신거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 몹쓸 센터가 있는 줄 알았네. 초못됐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비해서 투표소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지선 때도 아마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나왔거든요. 은근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이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지선이 이정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려프리 관련 공약 전 14년은 절대 못 봤거든요. 일본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휠체어가 엄청 다양하고 카본 휠체어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당연히 다양해야죠.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휠체어를 못 보잖아요. 나랑 붙어 다니는 모든 건 패션 아이템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유모처도 그래요. 네. 선거에서는. 끝나나요? 네. 민중당 후보 보시죠. 이게 기호 순대로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그동안 안 해봤네요. 기호를 못 봐서. 기호 6번 민중당 후보입니다. 김진숙 39세 여자 홈플러스 영등포점 사원입니다. 부산 출생입니다. 사직여중 사직여고 전 마트산업노동점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 현 민준우 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입니다. 현재 1시간 후원. 7,530원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인 노동자 시민 직접 정치회의 구성 역시 의회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이라고 신고센터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있습니다. 공보에는 공약이 더 있는데요. 물, 전기, 가스 무상 공급은 조금 의아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따릉이의 자동차 버전 부릉이도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런 단기 렌트카 사업이. 공용화될 수도 있죠. 지금 쏘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장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번은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 인지연 45세 정당인 여의도여고 이와여대 의료직물학과 학사 석사는 정치외교학입니다. 한동대에서 국제법률대학원 미국법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변호사 가로치고 워싱턴 DC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고요. 현 대한애국당 대변인이고 뉴데일리 대표인 임보기 씨의 딸입니다. 아. 두녀였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재산을 왜 이렇게 적었을까 싶은데 손으로 줄을 긋고 적었습니다. 대박. 저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컴퓨터 못쓰게 가혹행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출이 많아서 마이너스입니다. 네. 공보에는 북진 자유통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큰일 났습니다. 총을 들어야 됩니다. 북진. 공약은 시작부터 비문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수도 서울의 핵심 가치화. 보기에 따라서 맞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아니죠. 맞는 문장이라면 뒤에 뭐가 더 있든가. 그런가. 그렇죠. 을이 있는 목적어가 나왔는데 용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가.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관적 평가를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건설을 위한 평가인데 뭐가 객관적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나. 성주 군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주 군수로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 있는 거 말고 하나 더요. 아니요. 하나 더한다고. 추가가 힘들 경우에만 이전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진. 사드가 하나만 있으면. 지금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합리적이다. 추가가 힘들 경우에만 이전한다. 사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가? 그렇죠. 그 생각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진실 구명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조직해야겠다는 말은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의 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보는 딱 두 장. 그러니까 이거 아마 왔으면 한 장이겠네요. 앞뒤로. 오히려 여기 중간 선거하니 5대 공약은 다섯 장인데. 이건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공보면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정도 공보직을 돈이 있구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역 공보랑 달라요. 서울은. 이게 천만 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보가 생각보다 칼나네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출액이 많았나 보다. 유권자가 850만 정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군요. 원내정당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당 이름 순서로 들어가니까 8번이 녹색당이네요. 네. 녹색당. 녹색당. 신지의 27세 여자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입니다. 인천 출생이고 중학교 때 두발자유 청소년 운동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하자센터가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장 전국 최연소 후보죠. 그렇습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녹색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공보가 훼손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 400만 원에서 징역 2년 선 가능할 겁니다. 아마 공보 훼손. 트위터에 따르면 현재 20곳이 넘는 공보가 훼손되었습니다. 나는 덕질인 예기적으로 생각났다니까요. 지난번 대선 때 저 고양이. 그래서 선관위가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도 잡을 수 있는데. 공약은 젠더건강센터 설치. 서울시와 위탁용역사업을 맺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이행각서를 요구하는 성평등 계약제. 이걸 저는 집에서 혼자 읽고 되게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박원시장 공약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지금 몇 군데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네요. 월 1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저공해 조치로는 저공해 조치 주체로 구청장을 명기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대책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동물학대 긴급 TF. 유기동물보호소 지경화가 있습니다. 지경화라고 하면 아마도 공단 설립의 형태 혹은 재단 설립의 형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녹색당은 다 디자인이 좋아요. 우리 미래 후보 맨날 보시고 우리 미래 후보 처음 나왔네요. 우리 지금 우리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우인철 33세 정당인. 한양대학교 분자생명과를 졸업했고요. 이후 학원 강사를 하다가 전 서울시 청년허보 일자리 사업단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19대 총선 청년단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전 우리 미래 공동대표였고요. 인쇄소 사장님에게 무릎을 꿇고 인쇄했다는 A4용지 8분의 1 크기의 쪽지 공보를 들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시민들 상당수가 공보 꾸러미를 뜯었다가 이건 뭐야 하고 버리는. 버리지 마요. 그것도 공보입니다. 그냥 후보좌 정보 공개 자료네요. 네. 그거를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이게 제 공보예요라고 하면서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청년임대주택 확대 SH공사의 주거지원사업의 보증금을 청년부터 50만원으로 하향 이후 전계층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청년기본소득제는 20세에서 29세 중 자신이 선택한 3년 동안 월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공약에는 갭이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네요. 네. 모든 지하철 역사에 퇴근길 노동상담사 설치, 청년 심리치료 바우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바우처.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약 자체는 성간위 공약이나 공부가 아니지. 성간위 공약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서울시장 후보는 친방연대입니다. 네. CBYD. 네. CPYD. 최태현 62세 남자 정당인 남산초 중앙중 중앙고 서강대 전자공학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이었고요. 연구원에 있던 연구원이에요. 동업한복이 아닙니다. 현 고려 다이아몬드 공업주식회사 사내이사입니다. 정가는 4건인데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빽빽해갑니다. 네. 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폭처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 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18회의 방송 동안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흔한 건 줄 아시죠? 네. 근데 이건 마치 오른쪽에 농구화를 왼쪽에 나막신을 신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는데 동시에 폭처로 걸렸어요. 그리고 도로경태법까지 위반했어요? 이 셋 중에서 두 가지가 붙어있는 조합들은 많이 나왔는데 세 개가 다 붙어있는 조합은 처음 나왔어요. 그죠. 종합세트네. 아 이거 추돌사고 난 다음에 길막아 놓고 싸운 거죠. 길막아 놓고 그냥 둘이 치고 박고 싸웠나 보네요. 와 이게 실제로는 봤는데 후보로는 처음 봐요. 그러다가 도주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96년 폭처벌금 100. 이건 뭐 안 궁금합니다. 공사년. 공사년 야간 공동상해 폭행 벌금 200. 일관된데요. 공동상해 공동폭행. 저는 그냥 복사해서 두 줄인 줄 알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공동상해. 바로 밑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공동폭행. 그 둘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때려서 상처까지 입힌 거죠. 공동으로 때렸는데 그게 상해까지 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12년 폭처법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때리고 다치게 하고 재물을 흉기를 들고 집단으로 주거침입을 해서 폭행을 하고 상해를 한 다음에 재물손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점까지 했는데 소명서를 보고 더 무서워졌어요.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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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서에 의하면 주민과의 침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발생했거든요. 제 친구가 이걸 보고서 층간소음 조랭무섭네. 이거 진짜 빡세지 않아요? 그리고 반성을 한다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하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내 윗집에서 소리를 내면 각오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웃이면 지옥이죠. 옆집도 조심해라. 근데 이게 주거침입하고 재물손괴니까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고 해서 보통 현관에 발만 들여도 주거침입이거든요. 하지만 여긴 재물손괴가 있으니까 발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을 부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주목할 만한 공약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래도 서울시장이니까 공약을 좀 적어주려고 했는데 적고 나서 지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9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원래 광고 듣는 게 좋은데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후보들은 하고 광고 듣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64세 남자 곡성생 3기초 석곡중 조선대 병서울공업전문학교 병장만기 졸업 후에 상경해서 서울시에서 직장을 얻은 뒤에 공부해서 서울대 과기대 건축공학과도 나왔습니다. 건축사 유닛 김영종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했고요. 서울 아산병원, 목동 하이페리온, 현대백화점 미아점 등을 짓는 데 참여했었습니다. 공직선거 종로구청장만 3번 도전해서 지난 2번 당선, 3선에 도전하는 현임 종로구청장입니다. 처음 구청 들어왔을 때 수요집회 천회가 다가왔대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기념비 같은 거 세우고 싶다고 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자 비석은 도로에 놓자면 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예술작품이면 승인 잘나니까 그걸로 하지 않는 조언을 김영종 후보가 해줬고 결과는 조례를 거쳐서 아무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 평화의 소녀상이 되었습니다. 시와 구가 28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열었던 돈이 문 박물관 마을. 현재 시와 구가 소유권 다툼을 하느라고 개점 휴업 중입니다. 풀리면 몇 년 내로 땅값이 최대 천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이는 곳이라서 돈 들고 애타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박원순 시장이 큰 소리도 잘 못 치는 주제에 나 서울시장이다. 당신 누구냐 하던 거 당장 관둬라. 어서 지금 수위 높은 말을 했던 김영종 후보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사건이죠. 강제철거 논란이 있었던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진의 유지는 명백합니다. 당시 철거 강행의 책임 소재는 시공사 롯데건설 쪽에 좀 떠미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국 최고의 구시가지인 종로지만 그 외의 관주도 토거는 보통 깔끔하게 된 편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공간 도나문과 나건상가를 인사동철원 관광특구화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하고 있어서 하던 일 추진 같습니다. 체부동 필운동하고 을지로 쪽에 갑자기 술먹이러 모이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요. 이런데 공약을 따로 안 내주는 건 사실 시민으로서는 고맙습니다. 건드릴까 걱정됐거든요. 주로 하던 일 추진이 공약입니다. 재산이 되게 많네요. 80만. 안 받네. 80억 8600. 80억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저는 안철수만 보다가. 다들 막 좀 별로 안 많아 보여. 80억 우습잖아. 800억인 줄 알았어. 돈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숙연 57세 여자 직업 정당인 재산 약 9억 7천 정가 없고요. 장남 이병 소집 해제입니다. 경기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석.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종로구 공동 의장이면서 사단법인 한자녀 더갓기 운동연합 서울 지부장입니다. 한자녀 씨 더 갔죠? 세상에.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도 마음만은 다자녀입니다.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고요. 부대변인은 너무 많아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종로구 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고 2010년에 종로구 의원 당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종로구청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또 궁서체 5대 공약집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읽었지만 매우 모호한데요. 서울의 중심인 이 종로구는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난립되어 있는 이 봉제 지원 단체 그러니까 봉제 골목 아 봉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체를 지원하고 이걸 시설을 통폐합해서 가칭 봉제살리기 종합센터 건설 공약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몇몇 구에서 이 봉제 문제를 가지고 공약이 좀 나오거든요. 아 창신동이요? 창신동뿐만 아니라 중화구 노원구 등등 성북구까지 해서 여전히 동대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봉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로와 낙상공원 성각길을 잇는 젊음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공약인데 지금도 이 주변에 주민들의 고통으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벽화마을 북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반대책 수립은 구체적으로 안이 없습니다. 어제 북촌 주민들이 사생활을 보장하라며 시위에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이에 후보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해결책입니다. 이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북촌 문제와 이화동의 해결책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공약을 보시면 매우 모호한 문장에 가둬져 있어서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동묘 재래시장 주변 정비라는 공약을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하겠다. 그러니까 비로 쓸겠다는 걸까요? 재래시장 주변? 주변? 무슨 조폭이야. 사람들을 때리겠다는 걸까요? 통행세를 받고? 모르겠습니다. 공약 이렇게 쓰면 뭘 소개해드려요? 바른미래당 후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복동. 68세 남자. 5선의 종로구 의원이자 구의회 의장만 3번을 지낸 의회 베테랑입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선거 6.5승. 첫 군의원 출마에서만 낙선했고요. 소속 정당은 무소속 구의원 3선째 열리놀이당, 이후 국민의당 분당 시점에서 바른미래당. 하지만 스스로를 종로구당 소속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구의원들도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구의회만 같은 곳에서 6번 나온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관용차를 타지 않고 의장 정도면 그것도 3번이나 했으니까 관용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받은 관용차를 타지 않고 골목을 다니기가 좋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를 몇 번 폐치하기까지 했대요. 매우 애용하는 거죠. 종로구에서 관용차를 타고 동네를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맞는 말이니까. 언덕도 너무 많고. 참고로 같은 동명의 자민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쿠터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붙어있고 그러네요. 구의원 배지요. 구의원 배지도 붙어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글씨도 써있고. 스쿠터군요 스쿠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구의원이다 하고 불러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네요. 귀여우시네. 본인 이병 소집해제, 장남 육군 상병 소집해제, 차남 해군 병장 만기. 외손자들이 육군 병장 만기와 3급 이병 대상입니다. 자녀들도 결혼을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인사동 대한항공부지에 공원과 케이팝 전시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케이팝이 참 열어죽이고 살리네요. 방금 이거 너무 웃기다. 그거야말로 물론 인사동이 무슨 전통문화를 지키는 곳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근데 인사동에 마지막까지 안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입니다. 케이팝이요. 그리고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건게 메이드인 종로인데요. 이거를 공보에는 제대로 써놨는데 공약서에는 메이드를 MAID 즉 한여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 후보의 특징인데요. 설마 예상 못했냐 이러면서 메이드 카페를 혹은 후보가 메이드 코스프레를 김복동 후보가 직접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아직은. 문화재 및 관광자원으로 인해 규제가 많은 종로고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욱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높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 규제를 완화해 불법 건축물 4,500여 개를 양성화한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해 나온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로에 대한 아무것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개인적인 감상은 서울에서 그나마 색깔 있는 동네가 종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로 돌아다니면 그 오래된 건물 보는 게 되게 즐겁고 좋거든요. 실제 행정과는 다르겠죠. 제 감상은.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에서의 개발 행정은 더욱더 어렵죠. 저걸 보존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것을 현대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구도심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하나를 내려면 집 100여 채를 없애야 되거든요. 종로가 그렇죠. 서울에서는. 중구로 가겠습니다. 중구도 비슷하죠. 서양호 50세 남자 창령생 경의중 청량고 숭실대 철학과 전대협 정책위원이었습니다. 8년간 6차례의 입영일자 연기. 사유 가운데는 약 2년간 행방불명으로 인한 입영연기 기록이 있습니다. 창원에 친구 한 명 있죠. 진짜 친구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명한 적은 없으나 최근 TV토론회나 인터뷰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력장애로 인한 전시근로역. 저 옛날 2002년 동대문에서 시의회 나왔다 낙선한 것이 유일한 본선입니다. 4회 5회 지선 동대문 구청장 19대 총선 동대문 갑에 도전했고 모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구청에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97년 김대중 대선 캠프에서 처음으로 중앙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0년에 새천년민주당 김희선 의원 보좌관으로 여의도에 처음 들어갑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 오랫동안 있다가 07년에 손학규 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잠시 대세론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죠. 이때 아직 민주당 입당도 안 한 손학규 전 지사의 여권의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람 보따리 장수다. 범여권 주장 아니다. 라고 상당히 불편함을 표시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호 후보 포함 청와대 출신들이 줄을 지어 캠프에 합류했었죠. 이때 전후로 손학규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손학규 비서실에도 있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비서실에도 있다가 김한길 대표의 권유로 안철수 의원 정무특보로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안철수계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16년부터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후임이죠. 이철희 의원과 비슷하게 실무보다는 출마와 개파정리 기사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의 유닛입니다. 진보로 분류되는 정치평론가들이 종편행을 꺼릴 때 일찌감치 시장 개척을 했던 TV에서 자주 보시던 정치평론가 유닛입니다.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매우 자세합니다. 공고를 참고하시고요. 대학 진학률을 서울 10위권으로 높이고 특성화고 취업률을 70%로 상향하고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순위와 퍼센티지로 교육결과를 표현하려고 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교육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을 보보시죠. 최창식 66세 남자고요. 충북 영동군생입니다. 직업은 현재 중구청장이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재산 약 37억 정가 없고요. 서울중의 구청장 제가 막 잠이 안 깨서 중자 안 보였어요. 대자로 주세요. 그럼 서울 대구청장인데 그리고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분은 용의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 해군 중이고요. 장남도 공군 병장 만기입니다. 경기 공고 토목과를 졸업을 하고 성경관대 토목공학과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그리고 한양대대학원 도시공학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13회 기술고등고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행정 제2부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2011년에 한나라당으로 서울중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을 하고 2014년에 세류당으로 다시 중구청장에 당선하니까 지금 3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당적이 옮겨간 흔적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서울에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 후보들 대다수가 계속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옮겼다 오면 그냥 얄짤없이 잘리나 봐요. 그렇죠.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내어놓은 공약도 사실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직 시절에 뭘 추조했냐면 한동 한명소 일동 일명소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골목문화 창조 사업이었습니다. 중구가 소공동과 명동 등을 끼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서울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피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돈이 많았다가 갑자기 뿜빠이가 됐으니까요. 보통은 강남 서초 송파가 진짜 많이 반발했고요.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싫어 죽겠대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 외 지역이 지방인데 서울 내에서도 또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서울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구마다 다른 공보에 다른 내용들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부금을 받아오느냐 교부금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공약 하나를 뽑자면 보육정책 공약이 있는데요. 상당히 평이합니다. 근데 그 사유는 더 평이하고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읽어드릴게요. 평이함에 대한 평가가 되게 다채로워졌어요. 농축산이. 이건 정말 평이하다. 완전 평이하다. 대박 평이하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보육지대에 놓이니 또 심지어 보육사각지대일 텐데 보육지대에 놓이니까 보육이 지대인데 심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보육지대에 놓이다니 완전 불쌍해. 지대불쌍. 사각지대일 텐데 오타가 났고요. 여튼 이런 식이에요. 결국 부부 중 한 명은 보육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누가 모르나요? 자기는 처음 알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머! 이러면서. 전형적인 분량 늘리기 수법이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본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숙제를 낼 때 10포인트에 장평도 늘리지 말라고 늘 이렇게 디렉션을 주거든요. 2학년들 레포트 이렇게 쓰면 F는 너무하고 한 C주죠. 제가 금지를 시키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장평 100일 작은 일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 그냥 얘기해드릴게요. 영유아 주치의 제도 도입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기 힘드니까 쩜쩜쩜 누가 모르냐고요. 쩜쩜쩜 부끄러워. 이런 식의 아주 당연한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요. 여하튼 되면 좋은 일이라고는 보지만 3선에 도전 중이어서 그럴까요? 공약이 좀 한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맞다. 3선에 도전 중이어서 보죠. 민주당 제외하고 두 사람은 다 구청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네. 정동일 63세 남자 기업인 저보다 농축산이 더 잘 알고 있을 둘둘치킨 창업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주생 무주 재건 중 3년 중퇴 나중에 방통대 연세대 동국대를 거치면서 행박까지 했습니다. 재산은 38억 8천 괜히 둘둘치킨 창업자니까 재산도 말씀드렸어요. 네. 95년부터 선거에 나왔고요. 세천합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내다가 04년에 재보궐선거에서는 열린누리당 소속으로 중구청장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06년 지선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중구청장에 당선이 되었고요. 2010년에는 무소속으로 낙선했습니다. 치킨 믿고 아무데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가는 3건인데요. 97년엔 폭처법 100만 원 2011년에는 사전선거 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 14년에는 구청장 시절에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무 평점을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 두세 번째로 등장하네요. 2주에. 하지만 블로그엔 청렴한 중구가 그리 힘이 들더냐면서 08년에 본인이 구청장으로 있을 때 청렴 우수였다는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게 그 모노로그 배우형 멘트를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들더냐. 08년 기사를 링크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시절에 비리 때문에 받은 처벌은 모두 다 2011년. 네 그렇습니다. 들키기 전. 14년. 들키기 전에 고통. 블로그 헤더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 얼굴은 흐릿하게 하고 본인 얼굴만 훌륭하게 밝게 처리한 게 인상적입니다. 인권 보호겠다고. 그런데 그게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웃포커싱에서 처음부터 후보만 예쁘게 찍어주는. 아웃포커싱도 아니고 인스타형 보정 있죠? 주변 블러 처리 이렇게 해서 아웃포커싱처럼 보이게 하는 거. 옛날에는 틸트라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애들은 안 보이고 후보만 잘 보이네요. 공약은 전체적으로 많이 본 공약입니다. 아파트형 인쇄타운을 신축해서 영세 출판자나 봉제공장에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보에 빼곡한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보이네요. 중구청장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 가요. 어디 어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빅, 그린.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만 원이면 됩니다. 오랜 야만의 시대를 끝내는 평화의 첫 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온 녹색당과 함께해 주세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녹색당. 돌아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스타 특별계획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특별시 편입니다. 아직 계속해서 사대문 근처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63세 남자 순천 황전면생 지난번에 지선방송할 땐 아직 60 안 됐었는데 그때는 유필님도 40 안 됐었어요. 나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 다다음 지선까지 50 안 된다. 위로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 근접해. 안 돼 나는. 거의 다 가시네. 순천 황전면생 매산중 매산구 가정사정으로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고 25살이었던 79년부터 18년간 관인 세종학원이라는 곳을 운영합니다. 첫 당적은 평민당이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 5승 3패 구의회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용산에서만 출마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재선의 구의원 건너뛰어 3선의 용산구청장 3선 연임 그리고 4선에 도전합니다. 초선이던 9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반년을 못 채우고 날라갔었습니다. 현재는 사면 본인과 두 아들 모두 병장 만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업체 선정에서 친척이 이사인 초짜 업체를 선정한 건과 100년 가까이 쓰던 구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옮겼으나 신한은행이 시스템 미비로 우리은행에 돈을 주고 대행을 맡기는 이상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사한 건이 석연치 않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중앙방송에도 보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100년 만에 서울시 금고와 용산시 금고가 옮겨갔다고 용산구 금고가 그거 특이하네요. 그래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돈 버네요. 그렇죠. 시비만 나가고 모두 웃고 있어요. 다만 이 문제를 실로 열렬히 보도하는 용산 기반의 베타 뉴스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판단해서 배제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오래 섰다면 한 번쯤 바꿔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럼 그런데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호로 보는 캠프 용산에 별로 온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택시 부지를 반환받았고 미군 소속 무단 주차 차량에 딱지를 허구한 날 때에서 관할을 모르는 미군이 반발을 자주 했었으며 현재도 캠프 용산 일부 잔류 계획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가려면 다 나가라는 거죠. 캠프 용산 반환과 동시에 KTX와 1호선 대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만나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김경대 46세 남자입니다. 직업은 용산구의회 의원이고요. 재산 약 22억입니다.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당국대 경영학과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전 삼성그룹 공채 37기 입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공보에까지 나오고요. 사회의 분위기상 우리가 고시회차만 얘기해드렸는데 삼성고시회차도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사트가 아니라 사트 맞죠? 사트 맞죠. 사트. 사트. 전 진영 국회의원 비서관이었습니다. 진영 비서관인데 한국당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는 진영을 못 같았어요.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주 그린앤테콤 대표이사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단미사료 제조회사입니다. 단미사료 뭔지 모르시죠? 사료는 두 종류입니다. 배합사료가 있고요. 단미. 그러니까 단순한 싱글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물 틀. 깨묵. 아니면 쌀격. 이런 식으로. 깨묵. 쌀격. 원래 위스키도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단미사료가 배합사료 원료이기도 하고 그거 자체 하나만 취급하는 그런 겁니다. 오랜만에. 중요한 브랜드로는 맥켈란이 있겠네요. 제가 주로 지금. 40년 산. 서울에 와서 힘이 없는데 그래도 사료 하나 나와서 잠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사료 팔아서 21억이에요. 2004년에 무소속으로 용산구 의원에 당선됐고요. 2006년 한나라당으로 또 당선.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용산구 의원에 낙선. 2014년에 또 한나라당으로 용산구 의원 당선. 계속 용산구 의원에 도전을 하다가 책을 올렸습니다. 현재 용산에 쟁점이 생겼지요. 건물 붕괴가 며칠 전에 일어나버렸어요. 맞습니다. 김경대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번에 현재 용산구청장이자 후보인 성장현 후보에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류이 무살했다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메트로시티인 서울에서 도시 재생이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 얘기는 다 갈아엎고 재개발이다. 당선된다면 서울 중심부에 낙후된 지역들을 모두 개발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을 닦는 애인인데요. 그러게요. 주민들을 닦아 없애는 그럼 눈물도 없긴 한데 낙후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센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하는데 준주거지역에 대하지만 주상복합이 됩니다. 그렇죠. 상업수술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부촌과 빈촌으로 양분된 지역의 편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마련책으로 뭐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쪽방촌이죠. 여름에 더울 때 폭염이 어쩔 수 없는 들어가서 기자가 온도 재면 방안인데 38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이천동하고 용문산이요. 완전 쪽방촌이 아니고 그냥 집들 있죠. 그런데도 거의 쪽방촌처럼 좁고 덥고 힘든데도 2억 3억 해요 전세. 용산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싹 보내버리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눈물을 같이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겠다. 서울에 오니 확실히 재개발 약속에 대한 것들이 거의 공통공약 수준입니다. 김문수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시청. 서울시청 죄송합니다. 서울시청에 들어가고자 하는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가 후보가 힘을 실었습니다.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60년 넘게 미군기지를 제공해 안보를 책임진 용산구의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싹. 재개발 서류에 다 도장을 찍어주겠다. 감사리 나가라는 건가요? 표현이 근데 귀에 꽂히긴 할 것 같아요. 나와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기 첫날부터 재개발 서류에 도장 찍겠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영화 짝패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마웠다. 잘 가라.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답니다. 왜 강남에서 남산 조망권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고도 제한 완화를 이뤄내겠다고 하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베네 저고리 지원서? 봤어요. 카피라이팅이 별로죠. 그렇죠. 그냥 교복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좀 참신하다고 혼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고리를 줄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한복 같은 게 학생들이 말이에요. 맞들면 큰일 납니다. 편하거든요. 너무 편해서. 저는 지금 우리 딸한테 교복해준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복만 입고 있을 거. 그렇죠. 체육복이나 한 다섯 발 사줄 거 그랬어요. 제가 제 고향이 용산구거든요. 여기 살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학생일 때 구청장애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훨씬 일찍 쫓겨난 뻔했다. 아니 네 발로 나갈 뻔했다. 외국어 교육 특화학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SNS에 용산 대나무 숲을 운영을 해서 구민의 의견 경청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다 갔는데 무슨 의견을 내. 심지어 근데 왜 노란 넥타이를 메고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저는 정의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젊고. 노란 넥타이에 라바풍이. 그렇죠. 자켓을 입지 않은. 자켓을 입지 않은 것을 라바풍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노란 넥타이 확대하니까 귀여운 양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다. 이거 세면 잠옵니다. 우리 보증합시다. 자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네. 어디서 양이 그려진 넥타이 입고 와가지고 사람을. 바른미래당. 박홍협. 75세 남자. 한영대 초빈 교수이자 제가 어제 경기도에서 말씀드렸죠.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아 네. 경기도에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여섯 명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원이 일곱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섯 명 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세 분이니까 여섯 명이더라고요. 6인 전대인가? 전대물 찍나? 덕지링이 드래곤볼 모으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력을 미기제했는데요. 찾아보면 영광법성상구졸업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경기하고 서울에 올라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는 게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안 밝혀죠. 기초학력을. 그리고 중앙대 행석 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였는데요. 그리고 두 개 전공을 1년씩 다녀 수료를 한 것 같은데 중앙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자기 들어간 대학원에서 나 동창회 자리 없냐고 물어보는 정치인들 많아요. 행석 1년 했는데 중앙대에서. 충효예신문사 회장이고요. 충효예.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꽤 많이 나왔거든요 지역에서. 그리고 충효예 문화교육 지도사고요. 인성 이해절 지도사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나 이거 웃겨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에서 인증한 가수 인증서를 보유 중입니다. 가수라고요? 가수 데뷔를 했었다는 건가요? 나 그거 없는데. 고소구했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 근데 앞에서는 다 충효예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예술예와 예절예를 구분 못하는가 싶었는데요. 공부모를 보니까 갓을 쓴 후보 사진 아래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있더라고요. 뭐야 그게. 어렵다.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중의적으로 쓴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후보입니다. 전과가 두 건 있는데요. 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만 원 있고요. 07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있고 이건 2010년에 사면됐습니다. 용산구의원 발악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3패하고 2006년 열린우리당 입당해서 당선. 병역은 육군 일병 공무 중에 의병 전역. 뭘 어디 다쳤나 봅니다. 충효예 캐릭터니까. 충효예 문화정신으로 인간 윤리를 어쩌고 하겠다 하는 식의 공약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2016년 예정이었지만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걸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용산 민족공원이 완공되면 그 북쪽에 딱 붙은 위치로 미국 대사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국 대사관을 아예 다른 데로 이사가도록 조정해서 온전한 용산 민족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민족공원 위에 감히 미국 대사관이 있느냐? 아, 이분은 민족주의자시네? 네. 충효예니까요. 정말이지? 대체 갓을 쓰고 있는 사진 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왜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예술은 예절예자를 쓰는 예술인가? 공보에 익숙한 무료폰트 총출동이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보 거의 지금 네버가 만들고 있어요. 네. 고도제한 얘기는 여기서 더 나옵니다. 현재 35층인데 이걸 탄력적인 50층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50층은 뭔가요? 태풍 같은 거 불면은 또 저거는 2층으로 됐다. 하나님이 누르면 납작해지고. 그리고 어차피 미군기지가 사령부 사무실만 남기고 이전을 하면 탱탱 오피스텔 고도 제한 풀립니다 네 그렇죠 네 춘천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고도 제한을 풀고는 높이겠다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지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장 세명 후보 만나 보셨습니다 성동구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49세 남자 여수생 여수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시립대 부청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전대협 선전부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총무부장 즉 전국연합이죠 91년 집시법 징역 8월 집유 2년 96년 공무집행방해 폭처 벌금 300 정치활동과 관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87년 60항쟁 때는 명동성당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병장 만기 초선의 현 성동구청장 성동구에 처음 온 것은 임종석 의원보좌관 하면서입니다 전대협이잖아요 그럼 이제 20년쯤 됐겠네요 임기 중에 특별한 논란은 없었으며 가장 주목받은 포지티브는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원주민 내몰림 현상 방지 전담기구인 지속발전과 도입입니다 작년에 관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전년 대비 13.9%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수동 카페거리는 오르지 않았냐 심하게 그건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생활임금제도 진작에 도입하여 작년 기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보다 높은 8,110원 선을 지켰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의 훌륭한 사례인 브루클린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 슬로건 중에서도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성장합니다 가 있습니다 그래요? 브루클린이 잘 된 도시재생 사례예요? 그렇죠 인종구분 디스트릭트에 따라서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곳이 있지만 예전에 공장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것이 문화재개발이 자연스럽게 주민과 관해 협치로 된 아주 훌륭한 사례이지요 저는 아직까지 슬로우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브루클릴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때문에 전에 제가 나와서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어느 정도 도시재생계획이 먹혀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동전기사가 제로에 가깝고 언론플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한번 보시죠 정찬옥 63세 남자입니다 직업은 금호금남개발대표고요 재산은 약 5억 3천 정가 없고 본인 일병 소집해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현재 호원대학교 비즈니스학부 1학년 새내기입니다 호원대학교가 원래 대중음악가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케이팝 스타도 많이 나오고 여튼 전 성동구의회 의장이고요 2002년에 무소속으로 성동구 의원에 당선됐다가 2006년에 하나당 품에 안겨서 성동구 의원에 당선됩니다 3표 렘미콘 바로 렘미콘 바로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한결 리에보다 훨씬 힘든 렘미콘이라니 발음도 어렵네요 3표 렘미콘 이전 자리에 110층짜리 케이팝타운 건립 공연을 춥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호원대학교를 다닌 효과일까요? 1층과 2층은 공연장으로 꾸미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케이팝 박물관 그리고 7층부터 15층까지는 기획사 홍보관으로 편성을 해서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5조 원의 경자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글쎄요 서울에도 심심치 않게 관광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를 기반으로 성동국제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변가요제도 없어지고 대학가제도 없어지고 그런데 배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의왕한 게 성동구에서도 관광 쪽을 하나요? 종로구에서 케이팝 어쩌고 하면서 관광을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110층짜리 만들어서 한 대잖아요 불러오겠다는 거죠 110층 성동을 글로벌 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 층은 어떻게 할 거냐 110층인데 그거를 오피스와 헬스 공간, 레스토랑, 오피스 때 전망대 등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설 기간 동안에 성동 주민을 우선 채용해가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냥 건설업에 투입시키겠다는 거죠? 롯데타워의 경우처럼 한밭집도 있으니까요 성폭행 피해자 보통 성폭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네요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의사 및 갑질의 행포 행포가 아니고 행포입니다 행포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과 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공약이 있고요 의도는 알겠으니 놀리지 않겠습니다 용답동에 목욕탕이 없나 봐요 그래서 노인들이 힘들다고 노인 공약으로 목욕탕 건립 공약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처음이네요 목욕탕 건립 공약이 서울의 구에 많은데요 한 후보가 그 이유를 됐어요 옛날에는 목욕탕이 되게 친화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고급화로 비싸져서 노인들이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구린목욕탕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찜질방이 되고부터 동네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버렸죠 목욕탕이 오래된 목욕탕은 우리 세대는 절대 모르는 거죠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이 손님들이 매일 올 때 매일 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네, 저거 끊고 전기권 끊고 매일 돈 안 내요 그리고 전기권도 애누리로 열 달 왔다 그러면 두 달 공짜 막 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찜질방이 얄짜롭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너무 비싸졌어요 찜질방이 되면서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성규, 46세 남자 동국대 행정대학원 개권교수이자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 넘버2죠 직업 교수를 고수로 보고 깜짝 놀랐네 네, 고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천 장호원고를 졸업해 동국대 국제통상학 학사를 닫고 동대학에서 일반 대학원 행박 한 컨설턴트가 이미지 메이킹을 의뢰받았는데 의뢰 내용은 꼭 당선되는 정치인의 이미지 해당 컨설턴트가 낸 가반은 곽도원 플러스 조진웅으로 헤어와 안경테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 또? 알아내서 근데 솔직히 컨설턴트 입장에서 꼭 당선되는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컨설턴트의 답변은 수주 포기죠 적당히 해야지 뭐 그런 걸 시켜 그럼 내가 나가죠? 라고 해야죠 아, 후보 교체 재경선 재공천 아닙니다 삼부리그 시민축구단 창설 공약이 있고요 금남시장의 금호역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2호선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제2천 개천을 조성하겠다 있고요 3표 레미콘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나옵니다 원래는 서울숲 연장안이에요 서울숲을 여기까지 조성하겠다는데 3표 레미콘 이전 부지도 있고 뚝섬 유수지도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개가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그렇죠, 보통 강가에는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개발형 후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광진으로 갑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57세 남자 서울생 도남초 염광중 대일고 수원대 무역학과 이병 복무 만료 직업 정치인 유닛입니다 광진구에서만 구의원 시의원으로 사승산패 재선의 구의원 재선의 시의원 구청장 첫 출마입니다 여기는 광진이죠 광진의 왕은 누굽니까? 추미애 대표 보좌관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아라뱃길 편법성 사회적기업지원금 악용문제 외국인 학교 내국인 제약 비율 문제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문제 등 여러가지로 시의와 열심히 싸웠고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주민차렴 참여 예산조례안에 참여했고 몇년간 예결위원장으로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6회에도 구청장을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선단계에서 포기하고 시의원으로 4년 더 갔습니다 땅을 파고 싶어합니다 중곡동 우리집 강아지 이가 아닙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1시간 뒤에 잠이나 들죠 땅 파게 두면 4년 내내 팔 것입니다 중곡동 화양로 능마루 마세거리에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겠답니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5호선처럼 강바닥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인지 그렇죠 한강 넘는 구간은 그냥 지상인지 토론회에서라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양대부터가 지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잠실까지가 딱 지상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해상철도 아닐까요 갑자기 뭐 임마 소상철도 아 그럴 수도 있죠 강바닥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여튼간 돈 엄청 들건데요 공약에 있을 건 다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마음 없을까봐 맘센터도 있고 공부 안 할까봐 평생학습도시도 있고 벨트 없을까봐 관광벨트도 있습니다 자유형급당 보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전 지명 65세 남자고요 직업 정당인 재산은 약 125억 정가 한 건이네요 변호사법 위반 벌금으로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1995년에요 네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육군 일병 소집 해제입니다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북한사회문화 전공이고요 여기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참 특징이죠 기초학력 좀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재 칼빈 대학교 부총장이 직업인데 이 칼빈 대학교가 신학대의 계열이겠죠 네 아니면 이상하죠 그렇죠 칼빈 총 저는 그 보니까 북한 사회문화 전공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막 던지면 맞을 수 있어서 답답해 아니 왜 또 다른 데 가다 보면 후보 중에 KC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학대학이었던 4년제 대학이란 말이에요 저는 당최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김치대학교야 네 그리고 현재 한림관리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비주거용 건물과 임대, 매매, 상가 건물 건설 등등 부동산 쪽 관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럼 그냥 저 돈 없네요 네 그런 것 치고 여유 돈 없어 25억 정도만 있는 거고 100억이 주식이에요 네 나머지는 땅일 거예요 또 네 2008년에 친방연대로 광진을 국회의원을 낙선을 하고 친방연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케이블 방송이 주최한 광진구청자 후보자 토론회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게요 영양가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보통은 나를 왜 안 불러주느냐고 난리인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김성가 후보하고 김홍준 후보는 나왔어요 광진구가 큰 문제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가 너무 좁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유발하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 구민들의 문화 레저 공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에? 터미널 없앤다고요? 모르겠어요 현대화 사업이 쟁점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옮긴다는 뜻인 것 같아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레저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특히 동서울 터미널 많이 가거든요 게다가 동서울 터미널은 지금 땅을 갈아엎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테크노마트도 가끔씩 지진 아닌 지진을 겪죠 지반이 약해서 공약은 없는 곳에 가까운 고도의 추상적인 공약이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광진구에는 추미애가 있고요 추미애가 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두채협회가 있어요 터미널을 내리자마자 길 건너펄 건너펄 두채협회인데 두채협회가 뭐게 해요? 전혀 모르겠는데 콩나물협회입니다 아 두채 그래서 터미널을 내리면 늘 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콩나물산업협회 협동조합 뭐 이런 거 같은 거군요 기르는 거 있어요 그냥 별로 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그렇죠 그 말씀하시길래 설마 뭐 관련 있는 게 있겠느냐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보면 자유한국당은요 지난번 대선에도 그랬고 지난번 총선만 좀 괜찮았는데 색깔 코드를 지정을 안 해줘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게 현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후보들한테 색깔 코드를 줍니다 지키도록 반드시 긁고라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빨간색을 제외하면 주로 더불어민주당 컬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과 파란색 자유한국당 후보 보셨고요 바른미래당 후보 있습니다 김홍준 59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이죠 박주선 공동대표의 특보를 맡고도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출신 유닛입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에 광진구을 해서 자유선진당으로 나가 두 번 다 낙선했습니다 병력은 해병대 병장만기 재산신고를 채권과 채무만 적어냈어요 광보도 동페이지네요 다만 이 후보의 공약은 다른 모든 것은 놀랍도록 평이하며 추상적인데요 딱 하나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내 1종 전용 지역을 일반 지역 혹은 2종 일반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이겠답니다 거의 공통 공약이네요 공통이지만 이것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땅 있나? 안정원에서 모르겠어요 왜요? 케이블카 설치도 있네요 아차상 케이블카요 그리고 방송 쪽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대요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나 벤처 아니야 나 위험한 투자 아니야 그리고 물공화축제 세계 열기구 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미 광진구는 동화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뭘 더 늘리려고 하나요? 공보물에 성의가 굉장히 없다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고 공보물이 두 페이지라는 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죠? 그리고 공약에 계속해서 건폐율 90% 용적률 1500% 건폐율 10% 용적률 50% 1종 일반은 2종 일반으로 용적률이 증가 용적률에 목숨 걸었어요 부동산 업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적성에 맞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 새 후보 만나보셨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경기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서 좋아요 광고를 듣고 와서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유덕열 63세 남자 나주생 문화류씨 서울 송곳고 동화대 정액과 이사를 멀리 다녔네요 일병소지 폐제 민주당 서울시당은 일단은 전임에는 지향하고 최소 20년씩은 동네에서만 정치한 사람들 위주로 올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략공천을 제외하고는요 동대문에서 91년부터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 나와서 4승 3패 출력을 해서 제출한 경력신고서에는 95년 민주당 시의원 후보 당선부터 2014년 구청장 세정치민주연합 당선까지 써있는데 그 밑에다가 자를 대고 삐뚤빼뚤 줄을 그은 다음에 웬 초등학생이 또한 볼펜으로 삐뚤빼뚤 1991년 서울특별시의원 선거 하면서 글씨가 저음장 말하러 내려갑니다 동대문구 제6선거구 신민당 낙선 이렇게 써놓고 낙선 위에 도장 찍어놔가지고 낙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누구 글씨인지 저밖에 못 봐서 그런데 이게 폰트로 만들고 싶도록 아주 매력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그러네요 아무튼 서울에서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강세는 강하고 더 위쪽 공천은 안되니까 4선에 도전하는 현역 동대문구청장입니다 했던 일 몇 가지만 경로당 유휴공간에 어르신용 공동작업장 설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매칭사업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조폭 몇 명 구속된 것 빼고는 청량리 집창촌 철거와 재개발의 잡음은 예상했던 레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돌보기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1300명 이상을 재능기부자로 채운 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입니다 양령시에 4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서울 한방진흥센터 가보셨던 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은 안정적 혹은 평이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신재학 66세 남자 경북 청송생이고요 직업은 주식회사 평산기업 회장입니다 평산네이처와는 다릅니다 네 여기는 가방이나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이고요 주로 성경책 가방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우와 성경책 가방 제조 전문업체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지퍼로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머니들이 일요일에 들고 다니시는 그거 저희 집에는 목침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목침 짱이죠 그거 그렇게 되면 제가 좀 홀리해질 것 같아서 벌받아요 배고 누워 두길에 대해서 그게 성경말씀에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어서요 뭔 말입니까 그게 읽어야 홀리해지지 죄송합니다 재산은 약 31억이고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육군 병장 그리고 차남 육군 만기입니다 그래서 클린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병 산부자 다 포지션이 포병이에요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요 소문난 산부자금도 이상한데 포병 산부자 그러니까 셋이서 닫고 넣고 쏘고 말 것 같잖아요 직접 공부에 사진이 있어요 심지어 네 블로그에 전 구의의 의장이고요 2002년에 무소속으로 동대문구 의원회에 당선되고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또 의원회에 당선되고요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서울시 의원회 낙선합니다 네 캐치프레이즈가 머슴 출신 36만 구민의 머슴으로 보기에는 쌀밥을 주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게 저도 첫 줄이 공부의 첫 줄이 머슴 출신이잖아요 지금 공화정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있어? 200살일 수 있잖아요 블로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명의 뱀파이어가 나왔어요 오후 4시면 해가 뒷동산으로 넘어가는 첩첩산골 오지인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16살에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설동 대강고등학교 옆에 있는 가방 공장의 직공으로 들어가 미싱을 돌리며 재단을 하면서 가방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10여 년 동안 가내 공장 직공을 하면서 저의 꿈을 키웠다 그러니까 되게 자서성가형 후보죠 그래서 흑수조 스펙을 오히려 스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청장 봉급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슴도 세경을 받는데 그렇죠? 그리고 월급은 많이 받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이지요 장기간 표류 중인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농 7고요 학교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집값 가치 상승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우선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집값이 오면 집값이 집값 가치 상승은 뭐예요? 그러게요 힘들어요 피곤해서 그거 못 잡네 이제 우리가 청량리 역세권을 개발해서 여기다 뭘 하냐면 유명 학원도 유치를 해서 사람이 넘쳐나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청량리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도 넘쳐나서 저는 정말 어깨에 부딪히고 그 카트에 부딪히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나왔는데 카트와 함께 나오는 사람 되게 많죠 청량리 서울에 오니까 종종 구청장급 공약에서 유명 학원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아주 욕망이 분명하지요? 점점 나올 겁니다 이게 경기도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게 그리고 계속해서 페이지마다 구청장 16년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 공약보다가 화나는 게 명문 고등학교 유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아무런 그 어떤 후보도 타겟팅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육 공약들이 상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서울이 평균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백금산 골든 마운틴 아니죠 화이트 골든 마운틴 플래티넘 마운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한자가 딱 그 뜻입니다 맞아요 60세 남자 구의원 재선 시의원 1선의 정당인입니다 부산 영도 출생이고요 한국에 대해서 공공감사 정책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무소속 열린우리당 바른미래당으로 흘러간 케이스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구의원을 했는데요 동대문 구의의 홈페이지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개점 휴업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의 활동력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당시 홈페이지 상태에 대해서 백금산 당시 구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약간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계약 만료 후 광고글과 악플이 올라와 정신적 피해로 인해 계약 연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라는겨 전후가 바뀌어도 뭔가 한참 바뀌었죠 신의문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소하겠다는 건가요? 동대문구의 관할에 외대와 경희대가 있죠 외대와 경희대는 이문역과 회기역을 가지고 어떻게든 들지저분해 보이려고 되게 많은 일을 해왔어요 지난 한 20년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가면 지저분해 정말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신의문역 가끔 가게 된 저로서는 청소라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구청장에 나가면 안 되지 권한을 내려놓으면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도박 중독자들의 심리입니다 따는 건 중요하지 않아 걸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올림픽 정신인군요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 중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봤더니 인사권을 내려놓겠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쳇바퀴 도는 거죠 구청장의 권한 중 뭘 내려놓겠느냐 구청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니까 인사권이라는데요 그럼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누가 갖고 가느냐 구민자문단을 구성해 거기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이고 비웃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공원 및 학교 주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것도 스프링클러를 스프링쿨러로 적었어요 봄에 시원한 뭔가를 스프링클러가 아닌 그리고 살수차를 편성하겠대요 이런 공약은 김문수 맛이죠 그런데 원래 다 하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살수차 지금도 새벽에 돌아다니잖아요 겨울엔 겨울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빙판으로 모두 골절상을 아니지 윈터쿨러와 서머쿨러가 있을 거예요 스프링클러만 있을 줄 알아 이상입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문기진 55세 남성 자영업 정업 출생 정업고 졸업 재산을 보니까 안산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티가 풀나는 사람들이 있죠 페이스북은 연우 후보의 페이스북과 같은데 소개가 물류운송은 이스턴물류 화물차, 지입차량, 일자리의 모든 것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군요 옛날 지역기사에는 금강 공면유리, 금강 인테리어, 금강 건설 홈플러스 더피자 동대문점 등의 대표이사들을 역임했다고 나옵니다 사업 많이 하는 양반이네요 현 동대문 호남연합 향후회 청년회장이고요 전 동대문고 새마을 제회장이었습니다 정가는 올해 1월에 음주운전 200만원 안타깝습니다 청량역에 GTX 면목선, 분당선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겠답니다 왜?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변별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추진하면 실패해요 지금 수십 명의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GTX 얘기를 가장 중요한 허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적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보건소로 오는 교통서비스 지원, 보육종사자 임금현실화 등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임금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꽤나 도시로 올라오니까 많이들 공약을 하는데요 아니면 현실화라는 건 지금 봉급이 현실이다라는 걸 깨우쳐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옳을 거라는 꿈을 버려 말을 해준다 같은 돈을 준 뒤에 정신 못 차리면 한 대 더 때려주고 술 먹이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진짜 그런 사장들은 있잖아요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직업을 되게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자영업이라고 돼 있길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턴 물류 대표라고 돼 있길래 이스턴 물류를 찾으니까 대표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소개에 떡하니 물류운송은 이스턴 물류 그리고 이 사람 문기진 후보 주소를 동대문 고산자로로 적어냈는데 동대문 쪽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동가식 서가숙 하지 않겠네요 동은 동대문이죠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중랑구로 가야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중랑구청장 후보 민주당은 서울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기 56세 남자 담양생 서울 문성초 강서중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29회 본인 소위복무 만료 장남 병장만기 14만 4천원에 천하백 다 냈습니다 유닛타입 공무원 87년 서울시 사무관으로 임용됐고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디자인 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행정1 부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런거 자세히 안 말씀드리는데 이 위치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세훈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 모두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는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위상이 두세 손가락 안에 들던 곳이죠 디자인 서울 여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 직급이 한 직급이 높았어요 지금보다 오세훈의 핵심 멤버가 서울시 대변인이 웬 말이냐며 유경기 후보를 중용하려는 박원순 시장을 환경단체와 공무원노조 서울시 지부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인사는 원래 고위급에 있었던 인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는데 쓰는 인사죠 재산을 보아하니 집도 용산인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의 주요 공신 출신인데 문득 느낌이 오길래 검색창에 민주당 중랑구청장 경선을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첫 줄에는 민주당 중랑구청장 공천 탈락자 경선하라 자해소동 즉 경선 안 했다는 것이죠 전략공천 슬로건이 중랑을 바꿀 새로운 힘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이 아니고 힘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들을 뜯어봐도 공약을 탈탈 털어봐도 새로운 것은 못 봤기 때문입니다 힘이 느껴져요 글씨 잘 보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나진구 65세 남자입니다 지금 이 중랑구가 구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4연패의 지역이에요 강남상구와 더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경상북도 고령군생입니다 현재 직업 중랑구청장이고요 재산 약 19억 본인 육군병장 만기 아들도 육군병장 만기 고령 다산초 대구 경훈중 대구 경북구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석사미 박사 과정입니다 23회 행시 출신이고요 전 중랑구 강동구 부구청장을 지냈고 서울시 행정1 부시장입니다 그 당시에 중랑구에서 출마한 사람치고는 아주 스펙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중랑구청장에 당선이 됩니다 일단 먼저 논란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 구청장 재직 시절에 해당 구청 공무원 90여 명이 김홍도 금난교회 목사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청장이? 네 종교과 좀 알 수 있겠죠 금난교회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중랑구에서 금난교회 신도가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한 30, 40년 지났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왜 생겼나 했더니 한국에서 제일 삐까뻔짝한 교회 검색하면 늘 끼는 교회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감리교회의 어떤 규모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랑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랑구 지역의 보금화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 40년 이상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김홍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건의드립니다라는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 맨 앞장의 사진이 김홍도 목사가 석방이 안 돼가지고 되게 슬퍼서 울고 싶은데 억지로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홍도 목사를 잠깐 설명하면 울 것 같은 표정이 뭐냐면 사기 혐의로 징역 인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2007년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기왕이면 예수님 말 잘 듣는 잘 믿는 장로가 돼야 된다라면서 이명박 후보를 전폭 지지했고 북한에 2008년까지 신도 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5억 원의 헌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단체에 1438만 달러 약 15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연방법원에 그렇죠 외화유출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군요 아마 서울 중단구 망우동 일대에서 살아보시면 금난 꽃집, 금난 인생, 금난 자동차 공업사 등등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 가려져서 그렇지 금난 교회도 한 트러블 메이커 합니다 금난 교회 앞이라고 금난 어쩌고 많은 건 진짜 무섭다 왜요? 저기 가면 세무난 어쩌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데이트 센터를 해서 가급적 종교 이야기는 하기가 좀 껄끄럽긴 했는데요 워낙 한 지역을 강하게 장악하고 이 동네는 금난 교회를 말해야 설명할 수 있겠군요 40년 동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을 든 남자입니다 200만 명이 찾아오는 서울 장미축제를 만든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고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지만 아예 세계 최장 장미터미널 장미터널 조성을 해서 5.15km의 터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고 글로벌 축제로 발전해서 스페인 뷰널 토마토 축제처럼 해야지라는 포부가 있고요 아니 터널 입장이란다 장미 입장, 꽃 입장에서는 터널에 들어가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상의 장미를 터널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요 장미나무로 터널을 만든다는 거죠 하우스처럼 이렇게 골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장미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망우역, 민자역사개발과 용마랜드와 망우리 공동묘지에 지금은 가족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테마 공원화 공약이 있는데요 지금 이 후보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후보들 모두가 역사개발을 민자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위탁이란 것이 늘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태평성대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수의 대중이용시설에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찻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 행복중랑 100대 공약이 있는데요 100대 공약은 늘 보다시피 참 깨알 같아서 나중에 공약 이행률 퍼센테이지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를 한 열 개를 드려놓고 성북으로 갈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58세 남자 정읍 덕천면생입니다 기초학력 완벽 엄폐 본인 하사 만기 장남 병장 만기 기본적으로 경선으로 올라온 서울시 민주당 후보들은 구화당을 20년은 지켰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신계륜 의원 보좌관이었고요 전 민주당 서울시당 참 사무처장 17대 대선 정동영 후보 수행팀장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서울시 조직본부장 재선의 김영배 현 성북구청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죠 김영배 구청장은 13년도에 제정한 성북주민인권선언문 때문에 성수수자들의 메카 성북구청 반대한다는 아스트라란 기독교연합신문의 13년 10월 기사에서 보시듯이 교회가 가장 미워하는 구청장 중 하나였단 말이죠 이번에 올라온 이승로 후보는 동성애 문제 적극 대처를 당부하는 조찬모임도 나간 적이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4월 말에 목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엄청 숭합니다 일부 보시죠 에이 그거 저게 지방에 들어있는데 집창촌이 관내에 있습니다 소돔에 내린 형벌을 10번이라도 받아야 할 우리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돔에 내린 형벌이 뭐예요? 불기름이 떨어져 내려서 모두가 소금이 되어버리는 나쁘네요 아직까지 있대요 심지어 각양의 피부 색깔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출몰하는 직업 여성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 시 동성애 학산 방지를 위하여 분투 어쩜 내가 뽑은 키워드까지 똑같네 전혀 배울 것이 못 되는 선진국형 동성애 문화에 물꼬를 틀어낸 시도를 막았다고 자부 주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포비아를 좋아하시더냐 이승로 장로 드림 이승로 장로 겸 후보 측은 언론의 질문에 고양이가 전략으로 대처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인 책임을 지키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났다 라고요 또한 당선되면 구정 운영의 주요 가치로 인권을 꼽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를 후보를 가장한 지지자가 보내기 하루 전 후보가 후보의 블로그에 올린 글 미아리 텍사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를 읽어보면 집창촌 퇴출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를 제외한 그 누구의 인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단호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 압박 조치를 통해 성매매 업소가 퇴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업소가 비읍시옷 받침입니다 성매매가 없다는 뜻인가요? 성매매 업소 오타는 종종 진심의 강도를 보여주시죠 만약에 확인해 보시겠다면 심한 말을 하는 지역 주민의 리플이 줄줄 달려있지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자유한국당 맞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꿈에도 몰랐어 윤세민이 맞췄어 윤세민도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믿었어 아니요 전 알고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재산은 5200만원 상병 소집 해제입니다 순곡초 고명중 설아 볼고 당국대 법학과 같은 대학원 석사 국민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입니다 이렇게 성북의 아들 이런 걸 내세우고 싶을 때 그렇게 원 학력이 나오죠 그게 아니면 안 보여줍니다 네 절대 안 보여줍니다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성북구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1공약입니다 미아리 텍사스 맥양집 맥양집 아세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 단판에 반드시 맥주 양주라고 쓰여있는 그거라고 꽃마차집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이 퇴출이 1공약입니다 방법으로는 뭐냐면 업주와 종업원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퇴출하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여당 후보보다는 훨씬 난데요 인구적으로요 그건 좀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제가 맥양집 문제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이슈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봉제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가먼트지구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장인기업협회와 연계를 해서 디자인과 함께 연결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 봉제로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인 거죠 젊은층 유입을 어떻게 할 거냐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의 동동여대 등 관내 대학과 산학 연계를 통해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약은 좀 좋은 공약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약을 얘기하면서 도서관 사서 증원 그리고 도서관 구입비 증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 운동하는 활동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겨우 천만 원 700만 원 내려다 주면서 그걸로 책도 사라 그리고 인건비도 써라 그리고 어떤 특별활동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선거형 공약이 많대요 그런데 이거를 적시했다는 거는 어디서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저기를 늘리고 싶은데 비용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실제로 구청장의 의도는 도서관에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 도서관 하나를 새로 더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재정 지원을 안 하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체적입니다 호봉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호봉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경력이 쌓이면 호봉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냥 계속 반복적인 거죠 2년에 한 번씩 계속 신입사원 같은 느낌인 거고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몇만 원 정도 추가되니까 상당히 좀 맥이 빠지는 거죠 사회복지사 같은 류의 전문직이 정말로 호봉제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노하우가 쌓이고 그거를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민 휴양소 확대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요 이게 뭐지 했다가 보니까 보통 일사일촌 이런 것처럼 한 도시 한 구청과 한 지역 농촌이나 산촌하고 자매결혼 상태거든요 이 자매결혼 도시 유명무실한데 이 도시에 폐교나 유휴 시설을 매입을 하거나 장기 임대를 해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 소외계층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노승국 48세 남자 성북구 재향군인회 이사이며 정당인으로 또 정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 후보들은 4명인가 빼고 다 정당인으로 적어냈어요 진실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그런데 전국을 잘 안 보는데 이건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긁어먹어서 데려왔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죠 확인 못해요 그걸로는 원래대로라면 참모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까지 연세대 행석 전 스타겐 인슈 홀딩스 대표였는데요 지금은 이 회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5년부터 경제 블로거 경력이 있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가 47만이었다고 하네요 장사 좀 되었네요 7년 후 2012년에 이때 2012년에 누적 방문자 수가 47만이었어요 7년 동안 쌓은 게 2012년에 그 47만의 글씀씨를 인정받았는지 매일경제 지식포털 및 지식 SNS인 오아시스로 옮겨가 글을 쓰고 있다고 매일경제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아시스 블로거들에게 매일경제가 주는 칭호가 지식마스터였어요 즉 노승국 후보는 지식마스터입니다 아 블로거로도 분류할 수 있군요 그리고 오아시스에서 명탐정 정의감이라는 추리소설도 연재했습니다 블로거네 블로거야 이후 오아시스가 사실상 망해버리자 빙글로 옮겨갔으나 그나마도 3년 전에 끝냈습니다 아 지금 노승국 후보는 지금 체온이 0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놈이 있다니 덕질이는 저거가 인생이었거든요 어쨌든 자신이 도시기획 전문가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야 이 잔인한 놈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내세우는 게 스탁인 인슈 홀딩스 대표였다고 하는데 경제블로거였는데 도시기획과는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소설을 듣었는데 네 소설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놈 시간 많이 주면 안 돼 정문천을 복귀하겠답니다 정문천을 복귀해요 정문천 그 사람은 전북에 있습니다 정문천 의원이 아니고 정문천을 복귀하고 키위 키우시는데요 우리 정문천 정문천 청계천 모델을 쓰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성북주민 100세 시대를 외칩니다 청계천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다시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성북주민 100세라 성북구에다가 약국과 보건서를 많이 지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나 봅니다 평균 수명이 그럼 저도 그게 다 지어진 시점에 성북구로 이사 가면 100세를 살 수 있는가요?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정말 무섭네요 제2의 대학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학로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망했죠 사실 망했죠 지금 대학로 다음에는 홍대도 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로 기준으로 서울대학로나 성신여대 여기는 성북이니까 성신여대 앞이나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족수는 별 의미 없는 고향에 자꾸 얘기 달지 말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괜히 고민했어 그리고 성북구의 중요한 이슈주 하나가 여기도 봉제공장들 있죠 장희동에 밀집해 있는데요 봉제공장들을 활성화하겠답니다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록색과 오렌지색의 민주평화당 후보입니다 박춘님 56세 여자 정당인 조선대 여고 방통대 문화교양가 국민대 정석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동네 능마을이라는 정능 마을 잡지를 창간한 적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출마 이력이 있습니다 공보에는 전 20대 총선 성북갑 국회 위원 예비후보라고 되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국회에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죠 아니면 우리는 하나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 비동사가 빠졌죠 We are one We won 개토방원이죠 공보 일면에 있는 세계의 공약은 1인 자영업자 20년 이상이란 사람에게 퇴직금지의 실시 고맙네요 그동안 낸 세금의 10%에서 2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노란우산 공장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난 들었다 유산균 산업단지 그걸 왜 만들까요? 그거를 내가 이게 또 성북에 이슈가 있나라고 알아보려다가 아이고 끝없겠다 싶어서 말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딱 좋네요 딱 좋아 북한산 케이블카 우리가 케이블카로 서울까지 와서 봅니다 남산에 있잖아요 왜 케이블카 이렇게 지을 거면 전선들은 왜 지하우를 해? 근데 또 케이블카를 놓는 이유가 중국 여행객 광고 유치 때문에 그래? 네 민주평화당은 공보가 이면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놓으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에 버금가게 된대요 강 좀 건너보고 그러세요 좀 동네도 구경하고 네 민주평화당은 공보가 이면인 게 많습니다 블로그에는 사면 공보가 올라와 있던데 사면 공보 디자인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장째로 공보가 나가는 거겠죠? 네 저희가 경기도 올라와서 민주평화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측했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쿨하게 지금 이번 지선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약 중에는 시설 퇴소 청소년 주거 보장 이거는 종종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구린목욕탕 공약은 여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시죠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돌아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시타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서울특별시 시간 동북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인가요? 넵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박겸수 58세 남자 광주 광산생 서울에서는 기초학력 숨기는 것이 트렌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바빠서 못했다구요 조선대 정액과 76학번 본인 장남 병장 만기 역시 강북에서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4승 2패 강북구청장 3선 도전입니다 민주당인데 초록색인 공보가 레어 합니다 넥타이는 빨간색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드는거에요 지금 뭔가 상당히 당이 마음에 안드는거에요 지금 당 이름 글씨도 되게 조그맣게 썼습니다 사진도 그 왜 셀프로 찍는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있는거 그걸로 찍은거에요 이건 마치 6회 지선이나 18대 총선의 강남 서초에 출마하는 후보들처럼 아이덴티티가 좀 안보입니다 지금 후보 4명 중에서 무소속 1명 빼고 다 빨간색 쪽이네요 넥타이를 마음만은 빨강 12페이지의 공보 중에 한 페이지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사진입니다 네 그냥 크게 빵 아이돌 앨범 내면 부클릿에 있는 화보 서비스 같습니다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 완공 삼각산동 복합청사 오동공원 베리어프리 솔밭공원 현대화 삼양화계 보도육교 철거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미아역 역세권 개발 홍보중인 이행공약 내역입니다 겪으신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요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이성희 61세 남자 아이고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충북 진천생이고요 직업정당인 재산 약 1억 4천 정가 1건이네요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도 육군병장 만기 지금 광운대 3당 복지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중입니다 도요타 비비 전국의 후보들 가운데 가장 귀여운 차를 타고 있어요 네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강북구 의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 강북구 의회 부의장입니다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서울시 의원 당선입니다 2013년에 충청향후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영남향후회와 호남향후회의 만남회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평생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양쪽 향후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역시 학교에서도 영남하고 호남 싸우면 충청도가 중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자기가 셀프로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농담처럼 지역에서 장사하려면 특히 강북 도봉 중랑 등등에서 호남향후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가입하고 난 다음에 경상도 말을 쓰길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하는 게 있으니까 지역이 현실이죠 알고 보니 강원도 사람이고 농촌에서 대거 이주해온 서울 외곽도시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월 1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정기적으로 당정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구의회에 부르면 나가서 욕 많이 먹고 질문 많이 답하면 됩니다 이거에 되게 취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 패티쉬가 있다 그거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화해 패티쉬 나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 게다가 상남국지대학원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레포트 쓰기 위한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나 과제해야 해서 구청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녹취 떠서 방언조사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동네 민요도 부르게 시키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개인의 윤리에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구청 및 산하공단 등의 측근 인사 배제 그리고 구청장 비서실장을 현직 공무원에 임명 근데 그 공무원은 죽은 거죠 그리고 비리 개입 차단 공사 관리인 감독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의 감시를 위한 구청장 직속 청년 전담팀 운영 등 부패 척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강북구의 가장 큰 이슈가 북한산 입구에 건설하다가 멈춘 파인트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리조트 시설 같은 건데요 계속 골치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강북구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구청사를 파인트리 이전 혹은 상가와 강공서가 함께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주요 공약이고요 수유중학교와 하계중학교를 합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지역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문회가 있잖아요 수유중학교나 하계중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각 총동문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동문회는 난리 심하게 안 칠 것 같은데 제가 뭘 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악체험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귀찮게 하는 공약 나왔죠 네 엄홍길 대장이 허락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만나보시죠 바른미래당 최수창 56세 남자 지구촌 안전연맹 대표 지구촌 안전연맹 큰 거구만요 그거 혹시 그 유엔 산악기관 아닙니까 그러게요 유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굉장히 덕분가보군요 저는 어벤져스나우 저스티스 리그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들은 미국만 지키죠 물론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닉퓨리 아닙니다 캡틴 플래닛에 더 가깝죠 한세대 공학박사고요 경찰대 1기 전 강북경찰서장입니다 음 경찰이네요 조현호 경찰청장의 성과주의와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을 공기 비판하고 명예퇴직으로 경찰을 떠난 그 최수창입니다 안철수신당 천정배신당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그 때문에 여기 바른미래당까지 온 거죠 강북구청장은 지난 무소속 출마에 이은 두 번째 도전입니다 공약에서 자꾸 2가 보입니다 삼각산과 우이천의 방문자 수를 두 배로 만들겠다 평생교육 활성화로 인생 2모작을 지원하겠다 등등이요 그 외에는 경찰 잡기에 법과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구청을 번동으로 이전해 번동의 구도심을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이 하나 있죠 자식이 있으면 탈락 이런 거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탈락 경우가 없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우이선 경전철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 안 타봤나 봅니다 안 가봤나 봅니다 아니요 심지어 국민의당이 소속했던 시절에 안전점검에도 참여했어요 이게 뭐지?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 안전점검을 가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봤나 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좁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건 사진도 너무 좁게 내셨어요 그 사진이 찌끄러졌어요 정확히는 넓게 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좁아진 거죠 디톡스 땡겨 가로로 다 맞는 말이라 저스티스 리그 혹은 쉴드의 멤버로 보이는 최스창 씨였습니다 뼈를 때리고 있네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최스창 씨가 되게 불리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이 사진이 이렇게 양옆으로 찌그러들어가지고 위아래 사람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그걸 노린 거야 역시 닉퓨리 휘하야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이라고 써놓고 바로 아랫줄에 강남 유명학원의 사이버 교육자료 활용 이라고 써 있어요 특화된 교육자료는 결국 퍼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오는 곳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구청장에서 계속 나와요 강남에 유명학원 인강하고 협정을 맺어서 50% 할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죠 강남구청이 아닌 이상 땡겨오기 어려우니까 그 강사들을 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선계선 63세 남자 대중음악가입니다 학력은 미기제 공군 입영 소집 해제 경력은 현 각종 음악 심사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음악 대회도 아니고 음악 심사위원이에요 대중음악상이 되나? 1989년 4월에 낸 기다리는 님 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이버 뮤직엔 등록이 안 돼 있고요 네이버 못됐네 네 볼빨간 사춘기가 또 1위네요 공약은 쓰다 보니까 없다시피 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네 공부가 두 페이지짜리인데 앞 페이지에는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직접 일을 처리하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해합니다 두 손으로 뛰고 발로 직접 일을 처리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죠 강북구의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옆으로 좀 더 가봅시다 도봉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도봉 둘리의 도봉구 정확히는 고길동의 도봉구입니다 둘리집이 아니에요 고길동의 도봉구 누가 그렇게 말했죠 고길동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울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 거라고 나 나 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청이 잘못했네요 이게 고길동 기념관이 돼야죠 그럼요 세금 내는 사람이 누군데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57세 남자 정읍생 전주고 고대 영문과 80 본인 일병 복무 만료 장남 의무사관 후보생 90년 국보법 위반은 사면복권됐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90년의 전민년에 들어가서 김근태 전 장관과의 연을 맺습니다 김근태로 시작해서 도봉에 눌러박은 겁니다 그 루틴이라면 제일 잘 된 사람이겠네요 시의회 초선 도봉구청장 재선 서울에는 삼선도전 구청장이 많습니다 대중음악복합시설 서울 아레나 둘리박물관 김수영 박물관 간송 전용필 가옥 함석헌 기념관 서울 첫 기적의 도서관 티나는 토거는 주로 문화사업입니다 유근기 곡성군수 후보와 달리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에 대해 JTBC에 항의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오면 본격적으로 한국같은 민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스스럼없는 림비와 차별의식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은 중간자 역할이 탁월해야 될텐데 창동역에서 벌어진 노점과 주민의 맞불집회 역시 창동역 인근 장기전세주택사업 즉 쉬프트 반대집회 등에서 별 중재를 못하고 중원 무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공약의 컨셉은 문화, 청년창업, 진보교육, 인권인 것 같습니다 유흥태폐업소 근절 및 업종전환 지원 무수꼴 생태치유공원과 마음치유센터 청렴 구정을 위한 클린 도봉 옴브즈 퍼슨 써있는대로 읽으면 영국말이죠 옴브즈 퍼슨제를 시도합니다 이재범 62세 남자 직업 변호사고요 재산은 2억 7천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니까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육군 입양 소지 폐제입니다 대구 출신인 것 같아요 대건 중학교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그리고 같은 대학권 법학 석사 노동법 전공입니다 자유한국당 법률 자문위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또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으로 도봉구 갑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합니다 국회의원이요 저 몰랐는데 이 배드민턴 동호회가 굉장히 중요한 파워입니다 지역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장 부회장 이런 거 꼭 써놓더라고요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배드민턴이 세겠구나라는 걸 어제 검색해봤더니 전국에 배드민턴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련 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지역구 정하면 가장 먼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배드민턴이라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치러간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검색되는 게 뭐냐면 도봉구 배드민턴 협회 고문 이재범 고문의 자녀 청첩장이 웹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위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사위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봉사의 달인 창동의 큰 머슴이란 슬로건이 있고요 아까부터 계속 공화정에 반대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문제가 필요하다 머슨 삼고 심지 않고 떡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개발 공약이 다수 눈에 띄입니다 용도 지역변경에 대한 공약인데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빨리 읽고 지나가 드릴게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녹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중충주택을 중심으로 고층이 아니에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꾼다? 준주거지역 즉 주거기능에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고 장례식이나 유흥업소 같은 건 녹지로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갔는데 용도 지역변경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창동역 불법 노점상 일제정리 아이고 그냥 싹 네 그리고 도봉산 경계구역 토지해제 오 그냥 싹 창동역 민자역사 그래서 결국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자역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인과 나무를 한 번에 창동역에 가보시면 계단에 계단 올라갈 때 여기다 둘리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창피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 옆쪽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갈 수 없나 네 그렇게 정말 창피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가 느낀 게 어차피 그래봤자 후루룩 짭짭 맛좋나면 먹으면 다시 살이 찐다고? 이런 소리가 됩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제도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인데요 웬만한 구에서 내건 공통 공약이어서 앞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보면 선수교체 도봉을 바로 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국가대표 축구팀 저지를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태극기는 합성이에요 사실은 그냥 빨간색 티셔츠만 입고 있고 숫자 2하고 태극기는 합성입니다 선수를 교체하겠다더니 밑에 내려가면 심판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저 동네 축구할 때 보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인 척하다가 심판인 척하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셨습니다 이렇게 두 명입니다 도봉구청장 후보는요 노원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가장 많죠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로 가자 김성환 구청장이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로 가서 여기가 지금 비었습니다 도전자들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48세 남자 고흥 거금도생 금산중 금산종고 연세대문원정보학과 연대 부정학생회장이 뭐야 부정하군요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어제 라면 먹고 자서 많이 부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그중에 뽑은 회장 부정학생회장 연대 부정학생회장 본인 독자라 일병 전역 장남 이병 대상 차남 올해 20살 91년 집시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현재 사면 노태우 정권에 항구하다 생긴 민주화운동 기록이라고 설명합니다 16대에 민주당 김방림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노란선을 걸어서 건너는 기획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원 지역구 재선의 서울시의원입니다 시의원 하는 동안 부람산 무장의 숲길 서울시립과학관 노원 수학문화관 등에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언론사가 찾지 않는 건지 후보가 피하는 건지 인터뷰가 뜸음하지만 시의원 시절에는 무상급식 철폐, 세빛 둥둥섬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발목을 잡을 때마다 시당 대변인 자격으로 인터뷰에 등장해서 주로 오세훈을 까던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 외에는 별 기록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을 보고 오시죠 자유한국당 임재혁, 58세 남자, 충남 연기군생입니다 직업 구의원이고요 재산은 약 11억, 5년간 체납세액이 209만4천원인데 현재 완납했습니다 정가가 한 건 있네요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소명, 겨울철 야간 빈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 네,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이병 소지 폐재, 차남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청원중, 경기고, 연세대 대학원 행석, 그리고 광운대 대학원 행박 전 주식회사 대성인더스트리 대표이사입니다 내가 UMC 때문에 조사해 왔어요 나이키 협력업체고요 관심 없어요? 내가 나이키를 살 거야? 나이키에 물건을 사지? 네, 특수인세 사출 스프레이 샘플 진행 및 생산을 하는 회세라고 합니다 특수인세 사출 스프레이? 네, 승화전사가 뭐예요? 오, 알아놔야 되겠다, 알아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변상PD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전사기술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워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여기 회사 직원 같지? 이상하네 이 두 달 사이에 가장 자주 다니던 곳이잖아요 그걸 스토콜룸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그러게요 욕하는데 아침에 오면 또 반가워 비슷한 상황으로 유면상PD가 있어요? 네, 전 노원구 의원 부의장이었고요 2002년에 무소속으로 노원구 의원에 당선이 되고 2006년에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괜히 반가웠어요, 이런 후보를 만나서 못 알아들으라고요 아니, 그려놓고 공보에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8년 살림살이 엉망진창이라고 썼네요 네, 매년 낙선했거든요 노원구 의원 나와서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나와서 노원구 의원에 당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당선 검색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론 엔터테인먼트의 선거송 홍보방송입니다 이 버전도 있고요, 저 버전도 있는데요 웅장한 버전의 동영상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싸게 잘해준답니다 네, 괜히 비싼데 가지 말라고 아주 깨알 거기가 있어요 정식으로 가지 마라, 우리가 다 해준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금강산 관광열차를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출발시키겠다라는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성으로 가든지 새로운 열차 라인이 뚫리는 것에 대비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많습니다 한강 북쪽에는요 지금 남한에서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시베리아 어디를 보내냐고 우리 다 저리면서 지금 전라도부터 서울까지 내전 터집니다 네, 상계동 수락산 자락에 공릉동 항전 부지가 하나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하고 싶으냐면 한예종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한예종 공약이 지금 우리 동네도 라고 공보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강남에도 있거든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게 유치전에 우리가 합류하기 때문에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지역의 단체들 많잖아요 이럴 때 관제대모에 동원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요 그게 정치의 시작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노원구가 지금 상계동을 포함하고 중계동, 하계동까지 있잖아요 투기 지역 해제가 주요 공약입니다 그러면 지옥도일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건 강남, 상구 등 거기나 되는 거지 왜 강북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느냐 우리 싫다 그리고 뭐였냐면 구조, 안전, 가중치를 20%에서 50% 올린 거는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에 굉장히 큰 피해다라고 하면서 기승전 투기 지역 해제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중계는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민주당 출신인데 지난 8년 민주당 구청장을 욕하는 후보 여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건모 55세 여자 정당인 이화열대 행정학 박사입니다 전국병원 노조연맹의 초대 위원장이었고요 전국병원 노조요 정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의연대 영어로 번역하면 저스티스 리그죠 따라서 지구촌 안전연맹 대표인 최수창 후보와 같은 당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울린다 할 것입니다 정의연대는 어떤 NGO냐 2012년 창립했고요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했던 황기완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불복 탈당파입니다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경선도 못 갔어요 그러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장들을 연달아 말하며 탈당 바른미래당 합류요 생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 오승록 후보 이경철 구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저주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탓하고 저주하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한 것도 끼어듭니다 지난 8년간 민주당과 연세대 출신이 구청장을 하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민주당에 지금 옵션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 출신도 욕하고 있길래 고려대 출신에 가서 학력을 다시 봤더니 이화여대입니다 자기 학교 아닌 거죠 일단은 또 4년을 연세대 출신에게 맡기면 노원이 패거리 정치를 후퇴할 것이다 갑자기 민주당이 빠졌어요 그럼 다른 후보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그러면 신촌 출신들 신촌 출신들 이화여대까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럴 때는 신촌 종자라고 표현하겠죠 파벌은 이런 식으로 갈려요 왠지 연세대 출신에게 뭔가 사기를 당했거나 큰 시련을 당했거나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부람산과 수락산에 160억을 들여 들여 5천만 그루의 꽃나무를 심겠다고 합니다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 뭐 거기에 오피스텔 짓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필요하니까 심겠죠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앱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500인 주요 정책론의 주민위원회 구성 관제대모 하겠다는 건가요 구청장 직속 저폐청산위원회 설치 그 외에 교통허브공학도 있습니다 방금 전 자유한국당 후보 이야기에서 시베리아 횡단출도 얘기 나왔죠 여기도 있습니다 노원을 반드시 지나게 하겠답니다 시베리아까지 가는데 아니 우리는 금강산 출발요 그렇군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확장하고 지하철 동북선도 만들고 KTX 수사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출도가 노원을 지나게 하겠다 나머지들은 다 안 될 것 같은데 동부간선도 확장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조기착공하겠다는 그건 노동자들이 도전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가서 직접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하늘에 맡겨진 거잖아요 비가 오느냐 장마철이 아니냐 천수답인데 사실은 공사장은 대표적인 천수답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끝났죠 네 민주평화당을 봅니다 한 더 키 55세 남자 정당인 청양 출생 청양중 서라벌고등학교 한양대 법학과 일병 복무 만료 공부에서는 중학교 입학 첫 시험에서 전교 3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아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더욱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그 성적을 안 받아도 부모님은 사랑해주셨을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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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에서 3번 선거에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국민중심연합으로 청양군수의 도전 당시의 직업은 프라임 학원장 그리고 2012년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언젠가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 2012년의 직업은 베리타스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베리타스 아카데미는 냉천동과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공부의 봄은 이후 새누리당에도 입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만났지만 소통 부재로 힘든 정치생활을 경험하고 합당 과정에서 결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만나는 오리지널형 충청형 무소속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충청형 무소속입니다 제1공약은 수강료 전액 무료의 구립 아카데미 학원장입니다 여러분이 공약 5대공약을 클릭하면 학원 광고 같은 문장들이 철저한 출결관리 뛰어난 강사진 이런 거 나와요 학원을 구피 12 구비로 짓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른 공약은 주치의제 도움식 축구장 등이 있습니다 도움 축구장이면 도움 축구장이지 도움식은 뭘까요? 노원 구청장 후보 4사람을 만나 보셨습니다 동북쪽의 구청장 후보들을 많이 만나 보셨고요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요 은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만원이면 됩니다 독일의 3인 녹색 연립 정권이 탈핵을 결의한 지 20년 독일의 전력 중 3분의 1은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벨기에 그 중심에는 녹색당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과 1억 7천만 원의 공보비용 거대 정당에겐 쉽지만 우리에겐 높은 벽 당신의 만 원이 더해진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트그린.kr에서 만 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값 29 days XSFM 그것은 향기 시작 특별기획 아무 일은 다 읽어 빨리 고고 고고 한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52세 여자 영암생 수색초 명지중 그 뒤는 안알려줌 재선의 김우영 현역구청장이 총선간다고 밝히면서 불출마를 선언하자 아니나 다를까 상큼하게 팍하고 후보 때가 9명이나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은평구는 경선을 무려 3번씩이나 치렀습니다 처음에 컷오프되었던 김미경 시의원은 재심신청을 넣어 다시 치러진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전까지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러니 이런 사례가 생기니 재심 안 넣게 생겼습니까? 재선의 구의원 재선의 시의원 공직선거 4승 1패 6기의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후반기 위원장이었습니다 구의원 때부터 주로 수색의 역세권 개발에 전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님비와 핀삐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학권을 좋게 만들거나 지금 한국을 먹여살리는 산업의 중심지가 되거나 하는 나머지 서울자치구들의 의제가 은평과는 잘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북화해무두 이후에 은평구의 역할에 대한 장밋빛 꿈은 있어 보입니다 경의선의 기점 역할을 하면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식 말입니다 그걸 전부 다 전라다오 경상도에서 자기 쪽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한반도가 난리가 났네요 지금 호남이 가져가던 영남이 가져가던 서울은 지나가지 않겠느냐 수색이 어떻겠느냐 이런 거죠 또한 은평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은둔형 외톨이 이들을 위한 통계자로 형성 상담 취업 유도 등에 대한 비전이 있는 제가 본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은평에 왜 히키코모리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많대요 저도 일 많아지기 전까지는 은평에 있던 은둔형 외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은평구로 이사를 가면 너도 그 중 하나죠 취업 알선을 해준다는 건가요? 좋네요 취업 상담을? 고고고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홍인정 48세 여자 전남 나두생입니다 본인은 병역기대상이지만 장남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학 1호 박사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요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은평구 재앙군인의 여성회장 현 김문수 후보의 대변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니까요 네네 그리고 공약 중에 혁신파크라고 지금 은평구에 있잖아요 옛날에 식약처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를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한번 쳤죠 여기 박원순 시장의 비리의 운상이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거기를 없애고 가족공원으로 만들고 은평구청을 이전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지금 청년 사회적 기업부터 허브 역할들을 좀 하거든요 기존의 업체들이 창업 테스트 배드죠 네 쫓겨날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쫓겨나죠 네 실제로지 불강력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거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게 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재앙군인회 여성회라는 곳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요 네 좀 많이 깨져 있고요 회장 칼럼을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2014년 1월 2일이 마지막 글이네요 네 2014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네 혹시 또 아버님이 홍호남홍인지도 몰라서 제가 이걸로 가지고 절대로 드립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네 호남 출신의 새누리당 입당 경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요 지겹지만 또 재개발 공약이 쭉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191 재개발 공약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부활하겠다 이게 좀 그래도 잘 짠 것 같아요 자살 이력 위기 가정 보호 강화가 공약인데요 자살 이력이 있으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가정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긴급지원 체계 그러니까 즉 경찰서와 복지기관을 연결을 해서 24시간 상담 서비스 등등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은둔형 도토리라고 할 뻔했죠 저희는 도토리가 아닙니다 그 많긴 맞나 보네요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자살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는 듣고 보니까 이걸 그동안 왜 안 했지 싶은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하면 이게 이관이 되잖아요 병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데 아니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면 그 가족의 자살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당연합니다 유가족 관리도 하겠다고 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선의 공약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 정치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걸 그동안 요구해준 국민들에 감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7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뀔 점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도 자살에 대한 건 많이 못 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네요 서울에 와서 네 저도 보건학 박사여서 그럴까요 하여튼간 이거는 좀 누구든지 받아 안아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은평구청장 지금 두 당의 후보들은 이거를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어떨지 보죠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이익주 58세 남자 또 정당인 그리고 세 번째 바른미래당 정책위 현직 부의장입니다 서울에서만 벌써 3명입니다 그 부의장들 기념사실 한번 찍으면 아주 잘 알겠어 전국에 한 10명 나온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바빠가지고 네 민주당에서도 몇 명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의 정책위 부의장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 그 공보를 보면 앞페이지에 글자가 티셔츠 위에 이렇게 이름이 써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어이쿠 같아요 땡몬채 나왔네요 이익주 후보입니다 아하하 그거야 네 폰트 되게 잘 본다 디자인 전문 동국대 정치학 박사 수료했습니다 육군 대령 전역한 군인 출신입니다 대령 진급은 2008년 전역은 2011년입니다 선관위 공약 문서를 보면요 되게 거창하지 않고 꼼꼼하게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오 잘 쓴 군인형 보고사구나 싶으면서 쭉 읽어봤는데요 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3번인 안전하고 쾌적한 은평 챕터를 가보시면요 교통신호체계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옆에 빨간색 폰트로 후보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맞도록 수정하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그냥 복붙한 거죠 컨설턴트가 보낸 거 어머 근데 공보를 확인하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 생각과 맞는 것 같습니다 신화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공연이 있거든요 그리고 5번의 교육문화예술과 체육의 장려 챕터에도 자연자원과 한국할 때 한 한 문화시설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이라는 항목에도 똑같이 빨간 본트로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이동 이라는 이거는 저거에요 피드백이에요 최종 정리가 끝나기 전에 내 문서를 보내보냐나요 이 어리버리한 담당자가 후보자 첨삭 이전 버전을 낸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캠프에 참모진이 많이 준비가 안되어있구나 덕질인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른미래당의 일관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에 구멍이 많이 나있는거 같다 캠프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호민관 이게 앞서 말한 이유로 이 문서에는 호민관 공약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호선을 따라 내려와서 서대문 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당입니다 지하철 타지 되게 오래되셨을텐데 지하철 노선을 기억하시네요 왜냐하면 탄 기간이 그래도 안 탄 기간보다 훨씬 기니까 제 인생에서 그렇구나 3호선 2호선 1호선은 저랑 똑같이 늙어왔기 때문에 서대문 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문석진 62세 남자 장흥생 대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본인 중2전역 장남 병장만기 회계사 유닛 산업은행에 취업했다가 나와서 서울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역시 지방선거의 역사와 함께 신민당부터 출마를 시작한 3승 3패의 민주당 후보입니다 다들 그렇듯 출마 기록이 민주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민당 민주당 세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세정시민주연합 재선의 현임 서대문 구청장 이게요 초짜 기자들한테 정치부 기사 우락까지 쓰라 그러죠 그럼 당적을 다섯 번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안 바꾸니까 이런 거야 안 바꾸니까 이 사람들아 아현고가와 서대문고가가 철거된 것은 지나만 다녀도 그림이 바뀌었으니까 잘 보이죠 신촌의 옥토버페스트 신촌 차없는 거리 부활 예전보다 더 길고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옥토버페스트는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요 서대문형무수 전시관 서대문에서 은평 넘어가는 길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걸려있는 초등학교가 안산초등학교에요 안산 베리어프리 자락길 등등 자랑하는 건 공보에 다 담았고요 10년대 서울 시내에서는 가장 큰 재개발 사업 중에 상당수가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아현동, 경희궁 교남동 그리고 가제울 뉴타운이죠 당연히 철거 과정의 갈등과 마찰이 상당했는데 가제울의 경우에는요 현재 복역 중인 행동대장 출신의 이금열 용역회사 회장 aka 철거왕의 개입도 있었고 계약 관련 비리 사실이 꽤 있었다고들 하죠 관련 백서의 공개를 선거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언론들도 협조를 해주는지 조용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가구거리 재개발 같은 공약도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구거리가 재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가만 없어졌죠 일단 그리고 가구거리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게 재개발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구거리만 제외하고 온 동네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가구거리 그 뒤쪽에 싼 집들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가봐요 간지껏 오래돼서 정말 참혹하게 쓸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서울에서 자취하고 싶은 사람이 약간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옆에 앉혀놓고서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맨날 아버지가 그 얘기만 해요 여기도 없어졌네? 저기도 없어졌네? 다 살아본 거예요 자유한국당 후보 만나보시죠 안형준 61세 남자 경기도 남양주생입니다 직업은 대학 교수고요 재산 약 9억 5천 정가 한 건이 있네요 2009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꽤 큰 위반인가 봐요 아 이것도 저기 뭐야 인쇄소랑 말 안 맞았네요 네 소명을 안 쓸 거면 소명서란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네 근데 이 직업은 아 소명서란은 넣어야 돼요 무조건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그리고 소명 안 해야 돼요 본인 육군 성병 의병 제대에 그리고 장남 이병 소지 폐제입니다 한서초 충암중 충암고 진짜 서울시 한국당의 후보들 다 머슴이라 그래 난 공화 정의 싫어 수직적 문화를 되돌려달라 다시 할게요 한서초 충암중 충암고 건국대 건축공학과 그리고 대학원 건축구조 석사 한양대 대학원 건축구조 박사 즉 건축 유닛입니다 네 전 건국대 건축대 학장까지도 지냈고요 지금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계 연구원장인데 프리즌브레이크의 서코필드 이거잖아요 맞아요 서코필드 직업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을 잘 아니까 재개발 공약이 있습니다 안돼 부셔야 돼 이런 거겠죠 서대문 상권 활성화 공약으로 인왕시장과 홍제시장 재개발 그리고 모레 내 서중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대형마트를 유치한다 기존에 있는 시장 밀어내고 하지만 우리가 도지 우리가 재개발을 수행할 구청장으로 건축 전문가를 원한다면 이런 정도의 디테일보다는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잖아요 네 토지용도 변경 및 상업지구 확대 그래서 다 낡은 건물을 사들이고 부시겠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짓고 있는 상가들은 어차피 다 바뀌는 상가들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서대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산 밑에 터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은평구와 서대문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6차선 도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빡빡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터널은 안 짓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전에 자신이 있어서 돌겠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주변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별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데 지역의 관내 청소년들한테 멘토가 돼주면 자원봉사 점수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대학교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심지어 저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바쁘고 힘든데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대학 복지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부모님 등골 빼서 대학까지 왔는데 지역사회 봉사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지금 한국의 어른들이 젊은 인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드러내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돈 줘서 했는데요 너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거 재능기부라 그랬나 말이야 봉사활동 이거 무슨 인정서 같은 거 받았는데 서랍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력서에 보탬일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 보탬 안 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확충 공약인데요 어느 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힐튼 호텔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바른미래당 후보는 공보에 앞에 보면 제가 오랜만에 보면 이거 원래 이거 쓰는 일단 해보세요 얘기해 봐요 이 슬로건을 쓰는 후보들이 전국에 한 열대명씩 꼭 있어요 매번 선거마다 동네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기 싫어 저는 서대문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요 후보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땀 디테일하게 찍었네요 이게 물뿌린가요 바른미래당 이은석 59세 남자 계속되는 바른미래당의 정당인 후보 바른미래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입니다 홍재초 대성중 명지고 경기대 불문과 졸업 경기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수료 경일일보 기자를 한 것 같고 91년에서 94년 경향신문 기자였고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시사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의 대표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시의원 3전 1승 2패 처음엔 은평에서 도전했는데요 한나라당 당적을 얻고도 2패를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으로 옮겨 당선됐습니다 이후 마포도 이전해갈 대사항 중에 하나였는지 마포 울타리라는 다음 카페에 가입 인사를 한 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후보 특보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노호 역임했지만 가입 인사 찾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구청장 후보직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직을 노리던 당시 출간한 책의 제목은 전설위의 내가 산다 공보에 사진도 있어요 전설위의 내가 산다 동명의 전설적 게임 개발자 이은석 aka 파파랑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전설적인 전과 7범입니다 이 아저씨가요 마시고 때리고 86년 집시법 징역 1년 집유 2년은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 운동이니까 87년 사면됐고요 나머지 6건은 21세기에 있었던 전과입니다 아마도 이니셜 D 혹은 GTA에 눈을 뜬 것인지 모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주를 걸린 다음에 무면허를 걸리고 다음 해 또 운전을 했네요 그걸 얘기할 겁니다 2000년 폭처법 더하기 음주운전 300으로 화려하게 대비 2001년 음주 무면허 300으로 이어지고 2002년 2008년 8월 과 12월 26일 2009년 이렇게 무면허 3회 음주 측정 거부 1회 이런 전설 앞에서 국악타운이니 홍재천 복구니 제3청산이 등의 공약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튼 싫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사무실 앞에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받은 다음에 우리를 때릴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무면허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이쯤 되면 취미인 겁니다 취미 주종도 다양하고 주량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괄성이 없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없고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없네요 따라서 그냥 게이머의 마인드죠 차가 있으니 운전을 했다 술이 있으니 음주를 했다 사람이 있으니 때렸다 좋습니다 아니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날 방해하니 아니야 그냥 명성이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내려와서 다시 강가로 붙었습니다 마포입니다 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와 갑자기 맥이 탁 풀려 지금 덕질인 얘기하는 거 우리 동네 마포 지금 전국을 돌아서 XSFM 구역으로 왔네요 드디어 그래서 기념으로 내가 웃긴 거 해줄게요 기대하세요 어 진짜요? 봅시다 더불어 방금 전 GTA 유저보다 더 합니까? 아이 그런 거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50세 남자 서울에선 레어합니다 무려 마포생 제가 이제 그 술 먹을 때 가끔 떠들잖아요 이 동네에는 나루터 시절부터 살던 주민이 정말 많다고 초졸을 독학입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교 검정고시 본인 장기 대기로 소진 면제 생계유지 사유였다고 합니다 장남 병장 만기 93년 도로교통법 위반 100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해명을 전국을 돌아 후보의 워딩으로는 처음 접합니다 96년 200 99년 150인데요 IMF 때 부도처리된 어음과 당자수표 택시를 몰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그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줄에 바로 본능적인 홍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빌리은행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회수해 삶의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와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이게 저 뼛속까지 당원이에요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가 전가범으로 몰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후보를 재윤경 의원이 좋아합니다 아니죠 이 후보가 재윤경 의원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거 있더라고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불실기제 원본 공정증서 있잖아요 외웠어 외웠어 그거 소명했던 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맞아요 이혼과 관련된 네 네 네 네 87년 평민당에 입당했고요 무려 15년 텀에 재선 구의원입니다 지난기수 시의원이고요 공약을 딱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마포 폰트 3종을 개발해서 아무나 저작권 부담 없이 쓰게 하겠답니다 그래요 이거 의미 있다니까요 특히 마포구청장이면 내놔도 될 만한 공약입니다 그럼요 놀라겠네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박강수 59세 남자 전북 고창 출생입니다 직업 정당인 재산은 약 17억 본인 일병 소집 해제의 장남 육군 병장 만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는데요 전 바른정당 마포구갑 당원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일간시사신문 마포 땡큐뉴스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전 주식회사 땡큐리서치 대표이기도 했고요 가만히 지금 듣다 보니까 땡큐그룹 회장님은 아니겠는가 땡큐홀딩스 발명특허가 무려 63개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을 돌아 만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굉장히 정신없이 많은 이력이 있는데 이게 좀 자유한국당하고는 안 어울리는 이력도 만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읊지는 않겠습니다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전기료와 온수 난방비를 반액 절감하겠다 왜냐하면 마포구에 발전소가 있잖아요 이걸 피해로부터 보상한다는 차원이고요 공공성을 딘 공공주택 이게 뭘까 싶었더니 임대주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파트 관리비를 대폭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청장 관할로 되나 봐요 조례에 따라서 되면 좋겠다 아 맞다 여기서 투표 안 하지 네 그리고 마포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허리띠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서 패스하는데 또 어느 동네에 괴롭히려고 하나는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시가 한 16번째 올라왔는데 네 좋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미안하다 박강수 미키가 힘이 없다 미키가 힘이 없다 발소리만 듣고도 짤랑개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녀석 퇴근하는 날을 보고도 제 집안에 납작 엎드려 눈만 껌뻑거리고 있다 거세 수술을 받은 것이다 미키는 이제 갓 5개월 된 강아지 안쓰럽다 사내 구실할 때도 되지 않은 녀석을 귀 여린 아내가 이웃의 꼬임에 넘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사내 노릇 한번 해보려다가 망신만 당하느니 사람에게 이쁜받으며 여자 같은 건 잊고 사는 게 좋을지 모른다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후회가 앞선다 미안하다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강아지 그림 예쁜 걸 해서 이런 시를 블로그에 계속 올려놔요 나머지 시도 정말 재밌습니다 소개 못해서 아쉬워 죽겠죠 지금 꼭 접속해서 이 박강수 후보의 시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읽고 싶어요 이 시에서 여러 가지가 읽혀요 이상입니다 제가 마포구에서 재밌게 했던 날 있잖아요 반려동물에게서 남성성을 투용하려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성화된 거 보면 종종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슬로건 서민 위한 박강수 불의와 외야베는 초강수 시즘 쓰는 양반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우리 후보 재미없는데 고! 바른미래당 조용술 36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염리초 승문중 광성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그리고 서강대 법학 박사 수료 19대 대선에서 손학규 예비후보 청년위원장 청년연합 36.5라는 사단법인의 대표도 지냈습니다 손학규의 측근인 손학규 개파입니다 육군중 2만기 출마는 처음입니다 청년이잖아요 젊고 청년 컨셉이 너무 지나쳐서요 선권인이 제출한 5대 공약 중 4개의 청년과 벨트가 들어갑니다 벨트가 들어가지 않는 하나는 부모사랑감사센터입니다 세계 대학생 축제는 대체 무슨 축제일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끝나면 미안하니 마포 한강변 월드컵공원 경의상공원에 있는 안전습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둔치에서 경의선 스킬까지 이어가지고 공원화가 더 찍겠다는 건가 보네요 홍성문 57세 정당인이지만 사실은 기업인입니다 부안출생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 재산이 19억이라 그런지 민주평화당 후보 중에서 가장 홍보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공보가 여러 장입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고 초중고와 학사 이력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KR의 대표이사인데요 금속골조구조제 제조기업입니다 2010년 국민참여당 서울시의원에서 낙마했고요 2016년 국내외당 마포갑 국회의원에서 낙마했습니다 공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축산인 돈을 모아야 합니다 첫째 천만원 둘째 이천만원 셋째 삼천만원 하지만 마포 집값이 더 비싸죠 전입자 자동 방어가 됩니다 나 여기로 주소 이전하면 안 돼요? 우리 사무실로? 그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나와보시든가 대락했다는 말은 백번째 하고 있죠 지금 마음만은 다산이라니까요 제가 정약용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네 옆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섰죠 심지어 도농동이었는데 다산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다산1동2동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쉽네요 신문 박물관 유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옛날 신문 보는 건 재밌거든요 우리 바람이래당 조용수 후보를 혹시 2012년에 통합민주당 청년비례대표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됐는데 아까 눈에 익다고 해서 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떨어진 이후 청년비례대표에서 떨어진 이후 이건 다 사기다라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윤성일 42세 남자 마포공동체경제모아 상임대표 공동체경제모아는 지역순환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이더라고요 아 협동조합이군요 연세대 경향학과 청년시절부터 마포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역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06년부터 민대당 소속으로 마포의 구의원 및 국회의원 3선 출마 이력이 있고요 14년에는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는데 9천장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출마 사이사이 지역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마포에서 먹고 살자 공약은 마포지역화폐 공동체은행 공정임대료제 청년배당 청년배당을 마포순환화폐로 한다고 해서 약간 매력이 떨어져요 청년 3인 이상 그룹에게 보증금 및 대출이자 지원 보통은 청년배당 요즘 지역화폐로 다 돌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싫어도 써야 돼 그리고 마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이겠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등의 흥미로운 공약이 많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살림에요 정의당 후보들이 디자인 참 저희들이 지금 서울 와서 다 이렇게 미대생의 눈을 가진 척하고 있는데 디자인 잘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래요 마을에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 네이밍이 재밌고요 공약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러게요 마포구의 5명 구청장 후보 만나 보셨습니다 저희도 허리 좀 펴고 돌아와서요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XSMO 프라그랜스토어를 만나보세요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 데이즈 XSFM 그것을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아 그건 좀 몰랐어 서울특별시 시간 한강 아래쪽입니다 이제 양천구청장 후보들 만나 보시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김수영 53세 여자 금란여고 이화여대 국문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나이와 경력을 복원돼 민주화운동 정과가 없으면 거짓말이죠 86년 집시법 88형 공문서 변조로 징역형 모두 사면됐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출소하니까 집이 양천구로 이사가서 그때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장남 병장 만기 양천구청장 선거만 1승 1패 현역 양천구청장 모 인터뷰에서 목동은 엄마들의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되는데 거기서 소외됐다고 자신의 자녀 교육기를 소외합니다 지역이 양천이니만큼 구청장이 사교육 지향이냐 공공성 확보 지향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김수영 후보는 후자로 보입니다 나머지 공약들은 다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네 강웅원 57세 남자 직업정당인 재산 15억 정가 2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100만원 그리고 2007년에 똑같이 벌금 150만원 본인 육군 중사고요 가로열급 특전사 자랑스러울 겁니다 강웅원 후보 장남 육군 병장 만기 호원대 건축학부 그리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입니다 전 양천구 의회 의장이었고요 98년부터 정치를 시작하는데 무소속으로 98년, 2002년, 2006년까지 해서 계속 양천구 의원에 도전을 하고 낙선, 당선, 낙선입니다 신한은행이 후보를 얼마나 이쁘게 봐준 걸까요? 21억을 어떻게 빌렸대요? 그러게요 올해 10월 20일까지 다 갚아야 돼요? 망했어요 지금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양천구 의원에 당선이 되고 14년에 새누리당으로 서울시 의원에 낙선이 됩니다 두 번 당선, 세 번 낙선 경영이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이게 공약입니다 이게 양천구의 니즈일까요? 공보가 온통 안전모입니다 1, 2, 3단지를 아까 바꾸는 거 있죠? 2종을 3종으로 바꿔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제 우리 면접이 거의 전문가 됐잖아요 그리고 특목고 유치하겠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 추진되는데 그냥 목동에는 마치 농축산이 이사장 같아 보이는 학교가 있네요 그러게요 은정초등학교 내 드립을 못 알아듣다니 정말 체력이 떨어지셨군요 망입니다 이게 노선에 있어서는 확실히 반대되는 두 후보군요 바른미래당 후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허광태, 62세 남자, 정당인 전북 지난 출생, 서울 산업대를 거쳐서 연세대 행석 육군하사 만기입니다 장남은 공익근무원 복무했고요 차남은 시야장의로 5급 받았네요 평화민주당 편집국 출판부장을 88년에 지냈고 첫 선거 출마는 91년 신민당으로 나가 시의원 낙선 이후 민주당 개정당에서 시의원 3선 의장도 역임했습니다 갈려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군요 재선과 3선 사이에 12년의 텀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 정보통신정책 자문위원 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현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냥 그거 당원이란 뜻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부 다 부의장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인고속도로 복층 지하터널 사업을 제외하면요 모든 공약이 눈에 띄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정책위에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심지어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실태 파악 후 조례 시정하고 시민의견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예산 편성한다가 디테일의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성관이 5대 공약 문서를 제출한 거 있죠? 이걸 보시면 재밌는 게요 공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괄호 열고 공약 순위를 반드시 작성 괄호 닫고 어? 그거 거기도 있구나 공약에 필요한 표, 도표, 그림 등 가능 후보자 사진 등 홍보자로 제외 등에 선관위가 후보자 캠프에 주는 그 안내용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쿠션의 역할을 한 거죠 캠프 측이 던지면 통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선관위한테 그대로 그것도 한 페이지가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안 쓴 겁니다 하나도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고 끝낸 겁니다 그래서 공약에 내용이 없고요 디테일도 거의 없고요 그 상태가 그대로 공부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잖아요 중고 거래할 때 중고 거래 장터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전화번호 뭐 어떻게 쓰고 저 어떻게 쓰고 장터 게시물 작성 요령 해놓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라고 해놓잖아요 보통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냥 이겁니다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네 그죠 그리고 이 여권 신청서에 이렇게 못 쓰시오 못 쓰시오 못 쓰시오 돼있는 맨 앞에 이렇게 저 공무원이 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갖다주는 그런 느낌의 이 글은 갤럭시 S6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끝이구나 하긴 그렇게 해놨는데 뭘 더 소개해줘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맞죠? 네 정의당 양성윤 53세 남자 정당인 순창 출생 목동초 목동중 강서고 방통대 법학과 재학중 90년부터 19년간 양천국 공무원이었고 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전공노 위원장 또 나왔습니다 정가는 공공년 음주운전 이후에는 지방공무원법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등 해서 6건입니다 한 건만 음주운전이고 나머지는 이제 조합활동에서 생긴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2015년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폭처법 위반은 벌금이 700이네요 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후보들 사진 보면 유승민 후보랑 따로 안철수 후보랑 아니 저 유승민 대표랑 따로 안철수 대표랑 따로 그 다음에 저 민주당 후보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따로 그 동네 실력자들이랑 따로 이렇게 찍는데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노회천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셋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찍어줘요 후보들하고 중앙이 친절하다 양천구 청사를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전부 다 이전해서 행정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강 발전 빗물 재사용 등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 조례 재정 아까 호수공원 부지에 이것저것 옮긴다고 했지요 근데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통한 마을공원 확대는 또 따로 하려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공약이 많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염동옥 55세 정치인 정신을 좀 차리고 연세대 경제학과 아 정신을 좀 차리고는 제 얘기입니다 원래 대학 가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전 대우중권에서 근무했고요 현 이해출판사 대표이사인데 이해출판사는 검색이 안됩니다 개인 블로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신경이 좀 쓰입니다 비공개 상태로서 탭을 닫으려고 마우스를 올렸는데 크롬 탭에 보이는 블로그 이름이 차차기 대통령 염동옥입니다 꽁꽁 숨긴 줄 알았는데 진심만은 못 숨겼네요 탭을 닫기 전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컨트롤 W로 닫았으면 못 볼 뻔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공보에 살아온 길을 보면 대우중권 입사 당시 좌취 보증금이 50만원이었는데 이게 전 재산이었지만 대우중권 월급이 엄청 많아서 금방 집을 구입하게 됐답니다 이게 공보의 내용이에요 일단은 대우중권 월급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는 중3 때 집이 쫄딱 망한 후 전세사료와 더부사리를 전전해서 집 없는 사람의 애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문정 구성을 반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이 마지막 어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형이에요 아직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워딩입니다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장 구성을 반대로 했어야죠 집이 없었던 애환을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우중권에서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썼어야죠 네 이게 지금 공보가 전국에서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제 다음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공보요소 하나하나가 물음표입니다 같은 얘기에요 이건 모으고 싶다 진짜 본인의 성격을 명랑캐활 유머라고 적고 공보에 그렇게 써있어 네 그렇게 적었는데 옆에 괄호로 초5중3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술되어 있었다 합니다 이거 멋있네요 상사들 꼴보기 싫죠 지역주의 탓입니다 공보 한쪽에는 평범한 직장생활만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을 보면 단돈 10원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평범한 직장생활만 했잖아요 네 공보에 현안만 있고 공약은 없습니다 네 다만 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아홉 번째인 현안 아홉 번째인 목 이동 어린이 놀이터 밑에는 작은 글씨로 구청장 힘으로 안되면 대통령이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오타났네요 이거는 지금 지구상에서 염동호 후보하고 윤세민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 있겠다는 것을 네 차착이라는 것을 성관이 공약을 열어보면은 그 공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약 순위를 반드시 작성 이거였는데 이게 앞에 나왔네요 같은 지역구에 두 명이나 이런 바보 같은 이 지역구 성관이 직원이 뭘 안내를 안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지역구 양천구의 성관이 직원도 의심합니다 저는 지금 네 공약은 그야말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을 준비하기에는 정치자금을 10원이라면 받아본 적 있어야죠 염동호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정치자금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양천구청... 그렇죠 양천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셨습니다 강서구입니다 겨울나구네? 강서구 아 그만 제가 그 얘기 그 생각을 도저히 놓지 못하시겠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노현송 64세 남자 파주생 경기고 외대 본인 해군 중2전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 역시 서울민주당 디폴트 출마기록 20년 채운 민주당원 4승 3패 17대 총선 탄돌이로 국회의원도 한 번 했었고 강서구청장 4선에 도전합니다 국회의원 때는 결국 폐기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인척 보좌진채용금지법안의 최초 발의자였습니다 그거 하고 자기는 다신 국회의원 안 나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아 그렇구나 메롱 이러면서 난 국청장 할 거다 저기잖아요 병장들이 쓰는 소원 소리 같은 거 훈련이 너무 약해서 PX가 너무 가까워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재 57.86미터입니다 119미터까지 높여도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8년간요 고도 제한 완화 홍보대사급입니다 맨날 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후보에 선배격 되는 분이군요 네 발산역과 마곡역 주변 마곡지구 산단은요 박원순 시장과 노연송 구청장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느리기에 표본으로 홍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국회의원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 개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야당 생활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노연송 후보는 확실히 이 사업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마곡지구 너무 좋다 짱이다 내 노력의 결과다 하고 있으니 이걸로 그냥 평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랑 이름을 뒤집었네요 김태성 51세 남자 직업은 변호사 재산 약 12억 본인 육군 상병 소집해제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송정초 공항중 한성고 서울대 법과대 이런 사람들이 꼭 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지역 출신이니까요 사법연수원 28기고요 전 동해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경력이 좀 있더라고요 특이한 경력이네요 그리고 법무법인 코리아파트너 변호사고요 거기 강서사무소 대표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성함이 강서구 씨인가봐요 강서구가 낳았고 강서구가 키운 후보라고 얘기하네요 이제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당하고 나서 제가 강서구 여사님 후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곡지구 개발 얘기 나왔죠 이게 이익금이 3조 4천억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강서구로 환수하겠다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어머니한테 이거 친인척 비린대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일단 김성태 의원과는 생각이 다르네요 이름이 반대라서 생각도 반대네요 따라서 김성태 의원은 오늘도 화가 나 있습니다 과식 투쟁하면 되겠다 배에다가 담요를 덮고 배에서 먹어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먹겠다 사실 과식 투쟁은 진짜 우리 ESPN에서 보던 거 하도 콜라에 찍어서 먹는 선수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배 보여주겠죠 슬쩍 올려서 참 지금 다들 체력이 떨어지는데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즐거워하는구나 그리고 이 강서구의 전체 면적 중 97.3%가 고도 제한에 걸려있대요 네 김포공항이죠 늘 지역 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도 제한 완화 이거는 거의 공통공약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강서구에 근데 왜 대한민국의 관문인 강서구가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김포공항은 국내선이잖아 가끔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럼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싫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얘기를 저희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팝 아 지겹죠 한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규모 공연시설인 서울 아레나 돔을 설립한다는데 케이팝 관련 공약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BTS의 성공인지 사실 전체 대중음악계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강서구가 왜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냐면 김포공항도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들어오더라도 강서구에 맨 처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이 케이팝을 만지작거리는 게 이해는 되죠 뭐 다 만지작거리니까 그냥 패스 아닌가요?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하철 타고 지나갈 텐데 무슨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의 생리는 문화산업이 발전하면 수출됩니다 그렇죠 가수들이 나가지 겨울연가 같은 경우나 끌어들이죠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슈라인 정말 말 그대로 템플로서의 의미이지 이거 가지고 대박 돈을 많이나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봐요 하도 별게 없어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까 강서구에 유명인 하나가 있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공항고 생겨놨더라고요 그렇죠 에어포트 하이스쿨 괜히 그 정도 하나 알아냈네요 분량이 끝날 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태가 싫어할 김태성 후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공보에 이 포트 더불어민주당 포트인데 바른미래당 김용성 59세 남자 정당인 왜냐 강서울 지역위원장이니까요 국민대 사회복지학 석사입니다 5회 지선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당선했으나 국민의당 합류 후 총선을 낙선했습니다 구도심 역할의 화곡동 그리고 신도심이 되어가는 마곡지구 이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강서구 구청사가 마곡지구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이 이전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마곡으로 가버리면 화곡동은 어쩌냐 그래서 존치 의견입니다 이렇게 화곡상권을 일단 안심시켰고요 하지만 마곡도 챙겨야죠 전입인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 수요가 생겼으니까 경찰서와 소방소를 신선한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곡 쪽은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적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합니다 고도제한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가양 등촌 지역에 전통시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전통 오일장을 유치하겠다 그럼 전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뭔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세빙 오일장입니다 그렇죠 앞부분 공약에서 힘을 주는 쪽은 논리구조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은 논리구조가 약간 생뚱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이군요 알겠습니다 무소속 자 This guy 무소속 백철 61세 자영업 강서구의 유명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사람이 케이팝보다 힘이 세요 궁금하시면 강서구에 가보세요 서울고 경희대 법대 재산은 1억 4천인데 세종시의 토지가 1억 2천과 강서와 용산에 각각 천만원짜리 전세보증금을 합한 비용입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 천만원짜리 전세가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강서구에서는 매번 출마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길과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출마를 많이 해서 빚을 많이 졌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 목록엔 빚이 없습니다 네 출마 기록은 85년부터 9번째고 정당 기록도 많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면 길에서 생목으로 유세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짠하다는 글과 이번엔 찍어주고 싶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득표율은 조금씩 오르고 16년에는 8천표 8.22%였습니다 맞아요 엄청났습니다 선관위의 서식도 없이 제출한 공약은 착하게 살겠습니다 수준이고 전국을 돌아온 입장에서 가장 성의가 없는 공약입니다 재산을 보면 배우자와 장려가 있는 것 같지만 셀카만 있는 트위터를 보면 선거운동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철이 아닐 땐 그냥 정치 얘기를 자주 하는 트윗 개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딱히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철 후보의 출마는 시집부스의 행복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석우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더 딱한 사정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신에 지난번 지선 데이터 센트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치료가 필요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후보 개인의 자유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의 선거 방송은요 가급적 비웃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후보는 별로 예능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피선거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이번에 같이 합류하면서 늘 선거권만 생각을 했는데 아 나올 자유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렇죠 그건 매우 그렇습니다 네 강석우 총장 후보들 만나보셨고요 구로 구로 넘어갑니다 서남권을 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 성 61세 남자 구글링 이름 멋있네요 자 공보를 누르기 전에 공부의 감성이란 얘기가 있을까요? 구글링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리즌 읽기에 따라 이성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약간 이성을 약간 놓으신 표정의 사진 감성적인 표정이죠 문경생 안함초 홍대부중 덕수상고 고대행정학과 본인 중2전역 장남 차남 삼남병장만기 사남검사연기 아들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아스템 진짜 안 됐어요 간발해 행시24회 주로 홍보 쪽에서 일한 것 같고요 무려 문민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무려 고건시장 서울시에서 시정개혁단장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뭐가 바뀐 건가 했더니 동네 얘기입니다 서울 철도기지창과 교도소 이적지 개발이 진행된 거더군요 문제는 차를 몰다가 딱 봐도 이 공터까지 큰 건물이 들어서면 나 다시 여기 안 와 싶을 정도로 교통문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후보는 첨단 업무 중심지 주상복합단지 같은 것을 그 자리에 넣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남부순환로 평탄한 사업도 많이 진행됐죠 이거 덕분에 좋아진 점들은 꽤 있습니다 온 서울이 다 아는 수해 지역 구로에 최근에 수해 관련 기사가 거의 안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한 발전입니다 고마고마한 공약들은 공부 확인하십시오 차이방국당 후보 보시죠 역시 제일 첫 번째 공약이 차량기지 이전이네요 네 그게 구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상 거의 지금 확정된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무엇을 짓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무엇을 짓느냐도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든 차가 다닐 자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미 고척돔 때문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거는 한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넥세니어로즈의 팬들은 홈경기만 다니다가 지방경기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본인 얘기죠 네 드는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고척은 모든 게 비싸요 주차도 다 풀로 경기 다 보고 나오면 2만 원씩 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딸디 고척돔에 한 번씩 이렇게 가수들 공연 보러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너무 줄이 길고 하니까 팁을 주더라고요 한 정거장을 더 미리 내려서 역정거장 갔다 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데여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이름 강요식 요식행위 아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움직이면 요식행위 이분이 일을 하시면 요식업 이름 확실하게 말했죠 죽어간다 죽어가 권초중래 이제 빨리 웃어봐 요식업 웃기잖아 강요식 56세 남자 전북 정읍군생 정읍군생입니다 공부해서 요식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직업정당인 재산 6억 4천 본인 육군 소령 6441기군요 네 장남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전주해성고 육군사관학교 제41기 부산대 정치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정부 말기에 김장수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셀프 시인인데요 이제 무서워서 시는 안 열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려요 그거 음미하느라 2012년 새누리당으로 구로구 을 국회의원에 나와서 낙선 2016년에 새누리당 구로구 을 로 나와서 낙선 왜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박영선 의원이었으니까요 당연합니다 네 지금 이걸로 그때는 정말 그런 때는 그냥 저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나 공천줍니다 네 어이구 나왔습니까 아마 이러면서 돈 내버려줍니다 경험해 봐라 화이팅 이러면서 집어넣어줍니다 지금 이걸로 좀 검색이 되는데요 현수막을 거꾸로 게시를 했습니다 일부러 구로는 거꾸로 봐야 제대로 미래를 볼 수 있다 잠자고 있는 구로를 깨워서 활력 있는 구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요식행이네요 요즘 카스 병맥주 라벨이 거꾸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엄청 참신하다고 생각했나 보지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책이 시중에 11권이나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피곤하지만 예스 있어 해서 찾아봤습니다 평도 하나 달리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책 제목은 뿌리 깊은 구로나무입니다 주로 구로구에 관련한 책을 좀 썼어요 제가 소개했던 전설위의 내가 산다가 최고 제목입니다 가장 신기한 거는 마라톤을 왜 넥타이를 메고 뛰나요? 구로디지털단지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뛰는 마라톤 대회가 좀 유명해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구호가 이겁니다 구로는 더불어민주공화국이냐 구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저는 육사 출신이 이런 말 쓰는 게 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피해야 될 말이잖아요 구로구의 계엄령 어느 날 이후에 골든타임 같은 말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처럼 물론 육사 41기는 그런 것도 모르는 그냥 솜털 기수인데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육사 출신이 3D 디자인, 디지털, 디벨롭먼트 근데 이게 이 말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싫잖아요 3D 3D 말에서 맞네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개발, 미대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개털 그리고 이제 디벨롭먼트는 그 앞에 두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아 새끼 개발장인가 봐 지금 들어온 사람 이거를 다 합치면 이거죠 아 이 공약 무섭습니다 신도림역의 KTX 정차역을 추진 공약인데 옆에 옆에 연근포역이 있잖아요 걸어가도 돼 연근포의 신도림은 네 지금 신도림역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복잡하고 소매치기, 지하철 내 성추행 등등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역인데 여기에 KTX까지 들어온다라면 저는 정말 출장 인생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였고요. 더불어 한국당? 왜냐하면 여기는 더불어 공화국이니까요. 아 그렇죠. 비상상태가 났거든요.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이종규 54세 남자 정당인 원오브 정책위 부의장 네 번째죠? 지금 덕질인이 말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의식하지 못했을 뿐인지 다른 지역에 나온 바른미래당 후보 중에 정책위 부의장이 최소 두 명은 더 있을 겁니다. 전남 영암 출생입니다. 영암초, 영암중, 광주 석상고졸업, 한양대 경영학 석사, 도시공학 박사, 전우방건설 전무이사, 현재는 우방NC 그런 사명이죠. 당국대와 건국대 등에서 외래교수도 재직했습니다. 전과는 배임, 대구에서 2010년에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배임으로? 네. 가족 전공상으로 육군 입영 전역했습니다. 장남은 공익근무원이고 차남은 육군병장 만개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저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등 교재형 제목이 둘이나 있습니다. 배임 전과는 계열사의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 네. 안철수 후보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구로구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노후화죠. 여기에 개발 전문가를 공천한 것은 꽤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후보가 낸 공약이 죄다 모호하고 진무한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에 구로철도 차량기지 이전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써있는데 이걸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그 밑에 답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난개발은 가라. 세련된 도시 디자인으로 매듭 찍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네. 그러네요. 제가 약간 흥분했나요? 네. 그러고서 열심히 공부물을 보고 있었는데 공부물에 쓰인 사진 중 하나가 안철수 후보 공부물에 쓰인 사진이었습니다. 제 활용이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방 굿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냥 보세 가방인 것 같아요. 나일론이다. 나일론. 죄송합니다. 컬러웨이가 그래가지고. 네. 구로구청장 후보들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빗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은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모이스처 테라피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장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55세 남자 도림초 강서중 문일고 중대 경영 본인 근시로 전시근로역 장남 현재 육군 일병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머쓱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8명 세웠는데 뒤에서 세 번째 36번이었거든요. 마지막 당선 순번은 21번 임수경 이해원이었으니까 아니 출마함만 못한 당직자형 출마였습니다. 국민의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초창기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했습니다. 연탄공장 부지를 포함한 금천구청 역사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독산동과 시흥동은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지역의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입니다. 역사에 업무 단지를 조성할 계획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독사네요? 독산까지 그러면 진짜 오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천구청이 큰 재개발을 하면 주변에 몇 도시가 죽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출근차를 타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개발에 정중동이 필요해요. 구로와구 금천은. 주민상해보험에 대한 구체적 기간이 제시된 후보입니다. 출생부터 60개월 즉 만 5세까지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군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강구 덕 59세 남자 전남 장성생입니다. 직업정당인 재산 약 8억 2천. 본인 일병 소집 해제의 장남 전시 근로역 사유는 당뇨병. 아들까지 이렇게 적는 건 좀 그래요. 사실 저는. 장성농고 한국방송통신대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금천구 의원회 당선이 돼서 2014년까지 쭉 계속 이렇게 금천구 서울시 의원 당선인데요. 금천구에서 35년간 안경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온갖 조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천 한우물 아이쿱 생협 이사입니다. 아이쿱 생협? 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도 있고 그리고 로터리 클럽도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나 봐요. 그래서 가입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 아이쿱 생협에도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도 있고 자유총연맹 안 들어가 있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 일자리 공약에서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게 많은데 복지하고 가로열고 수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큰 틀에서는 취업 지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복지가 수혜일까요? 정치인들의 인식이 여전히 복지를 특권 혹은 수혜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수혜를 베풀어주겠노라. 이가 지나치게 하얀데요? 그걸 라미네이트 했나 보죠. 네. 보정했겠죠. 그리고 심각하게 클럽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웃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사실 세금의 배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금천구 고등학생 무상급식 공약을 내어놨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공약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급식 언급해보고요. 저는 이 데이터 센트럴을 하면서 가장 데이터를 잘 모으기 쉽게 해주셨어요. 강구덕 후보의 60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토커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별명은 뭐게요? 구덕이. 키 173, 몸무게 92kg. 살 좀 빼세요. 발 사이즈 275. 금천구에 언제부터 살았나요? 1984년부터. 아 이거 옛날에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백문 백답, 30문 30답. 60문인데 다는 안 읽을 거예요. 현재의 꿈은 금천구청장. 잠버릇 엎드려 잠. 주량 소주 세 잔. 좋아하는 연예인 백일섭. 가장 무서운 거 하나님. 그리고 지금 통장 잔액은 비밀. 속옷은 며칠에 한 번 갈아입나요? 매일.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트렌드가 한 20년에서 15년 정도 전 겁니다. 야 사상 첫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네. 너무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됐어요. 아니 이런 식의 백문 백답, 50문 50다 이런 놀이는 한 15년, 20년 전쯤에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던 거예요. 회원들끼리 취해지려고. 그걸 뭘 비난해. 공보 이미지. 알려주니 고맙네. 얼마 재밌어요. 60까지는 알게 됐는데. 공보 이미지 클립땡땡 코리아에서 샀네요. 공보 9페이지 한 번 봐보시겠어요? 아하. 공보물 9페이지? 네. 어디 보자. 가죽 사진 있죠? 네. 아 이거 파는 거야? 네. 여기 보세요. 귀여우셔. 똑같은 거 있구나. 이거 제가 일하면서 몇 번 썼던 이미지거든요. 윤세민에게 들켰다. 글쎄요. 뭐 이렇게 직접 찍는다고 더 성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어서 샀는지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클립땡땡 코리아 아니면 이미지 땡땡땡이에요. 바른미래당 후보. 바른미래당 안영배, 51세 남자. 바른미래당의 서울시 기초단체 후보는 4명 빼고 전부 정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안영배 후보는 한국 3D 프린팅 서비스협회 회장이지만 아 그러네요. 전직 정당인입니다. 네. 동명의 안영배 전 비서관과 혼동하기지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일고를 졸업했고 중앙대 행성입니다. USC 즉 남가주대 한국학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 명함과 공보해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누군지 안 아껴주셨던. 이러면 어디다? 새누리당. 아 그렇군요. 민주당일 수도 있는데. 국회 사무처 보좌관이었고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사이버단 부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수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민 희망 포럼의 이사였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인생 잘 안 풀렸네요. 그리고 공약 역시 모호하고 진부합니다. 문장 표현에 골든타임까지 있습니다. 교통공약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쥐벨리 접근도로, 난곡선, 경전철 연장, 철산교 확장, 지하차도 개설, 지하공영주차장, 소방서, 신안산선. 다 죄에다 지워버리겠다는 후보입니다. 많이 짓겠다는 후보입니다. 심지어 이미 짓고 있는 것은 조기에 하겠다고 하는 건축후보인데요. 뭔가를 짓기 위해서 공군부대도 조기 이전시키겠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법성포로 보내야겠어. 조기를 말려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천구청장 후보들 보셨습니다. 저는 서울 서남쪽을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무조건 힘들거든요. 사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요. 가장 겁나는 데는 영등포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번 민주당 서울시당 구청장 후보 공천은요. 단 한 곳을 제외하면 현역 구청장은 전원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공천을 못 받은 그 한 사람도 후보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커밍순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47세 남자 광주생 광덕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을 하고 국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이 영등포가 된 것 같습니다. 영등포 국회대로가 있죠. 상병 소집 해제 공직선거 대비전 이종걸 전병원 의원 보좌관을 했었고요. 지진한 대선 잠시 안철수의 진심 캠프에 있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냈습니다. 서울의 이번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들 가운데서 박원순 시장 정무라인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동네 얘기입니다. 영등포를 다니다 보면 공보에 써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말의 무게 말이죠.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누군가 피를 볼 것 같고 아무튼 지역화폐를 영등포에도 도입을 하는데 이름이 와이캐쉬랍니다. 영등포 캐쉬 러쉬앤캐쉬도 아니고 영등포 캐쉬 쇼미더머니 예선전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이름입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해 주겠답니다. 농축산인 이건강은 어떠십니까? 별롭니다. 내일 치과 예약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고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김춘수 68세 남자 시인 김춘수와 동면인이죠. 충청 향후인 걸로 봐 충청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싸모님이 또 딴 데일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치겠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 충청인으로서 궁금해 죽겠습니다. 말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배다 빼봐! 그러면서 그러면 곱게가 2호 정도 되는데 재산량 2억 6천 육군 병장 만기 광훈전자 공고를 졸업하고요. 경기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2002년에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 2006년에 무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낙선 2010년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의원 당선 2015년 서울시의원 재선거에 또 당선 된 거죠.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여의도 맛집 탐방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는데 포스팅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육즙이 꽉 찬 돈가스집인데 꼭 가보라고 하면서 어딘지는 아날리아쯤 그래서 꽃이라 불러서 빌어서 꽃이 되었다는 시인과 동행인 인물인데 제발 그 돈가스집 이름도 불러줘야 돈가스집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만 혼자 맛있게 먹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게 후보 맛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맛있든지 자기나 지인이 하든지 장기기증 증서 두 장을 걸어놓고요. 그러네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봉사라고 써놨는데 왜 자꾸 유권자들을 으름장 살인범, 납치범으로 만들었는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사교육비 지원 공약으로 강남인터넷 강의와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비 50%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우수인터넷 강의 사이트와 종종 협약 체결 공약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향력 향상 지원 종합 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런 공약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구청장이 할 만한 공약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MBC 4호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을 해서 여의도 청소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후보님 기부채납에 아이를 쓰셔야 됩니다. 이 채납은 세금 밀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내시면 안 됩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유도에서 양평동까지 네일 바이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죠. 그리고 영등포역, 집창촌, 노숙자 단소 그리고 노점상 철거를 얘기하는데 요새 집창촌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집결지란 말을 쓰죠. 이유는 성은 서로 매매하는 거니까요. 네.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양창호 50세 남자 역시 정당인입니다. 경남 산청 출신이고요. 진주고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표준 넥타이입니다. 권영세 의원 보좌관 출신을 내세워서 06년 시의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음주운전 200만 원 이후 구청장 선거는 내리 낙선하여 3수 이번이 3수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3세판입니다. 이후 농림식축산식품부에서 정책보좌관 2급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공약이 매우 괜찮고 디테일을 잘 챙긴 후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굳이 평가하자면 영등포구청의 방송설비를 이용해 영등포과외TV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교육비 해결보다는 구청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TV를 이용한 건 다소 좀 뒤처졌네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유튜브나 비디오 팟캐스트 등등 아프리카TV 이런 걸로 쏜다면 거기서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화상 경마장에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목동선 영등포시장 신풍역을 연결하는 안을 편입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끼워 넣으려나 봅니다. 당산역과 대립역은 지하화하겠다고 합니다. 당산역도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울 거예요. 사실 지하화는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어떤 역들은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산역은 한강 둔치 위에 떠 있는 역이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다리가 지하로 잠실처럼 쑥 들어가는 걸까요? 아이고 뭐 뚝섬유원 지역도 지하화하겠다는 데. 거기서. 제가 갔다 할 때 당산역 한동안 안 다녔었잖아요. 그래요? 무너진다고. 그게 제가 고3 때였어요. 그래서 내리면 또 버스를 타고 고기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한 2년인가 3년 동안 거기를 못 지나가고 순환선이 아니었어요. 2호선이.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갔어요. 끊겼었어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몰랐어? 그래서 저는 사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고생이 새록새록하고. 그럼 지하철로 쭉 가야 되는 사람은 내려서 버스 타고 건너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렇게 됐어요. 당산역에서 출발해서 합정에서 내려주거나 홍대입구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된 건데. 지하로 넣는다고? 난 반대세. 이게 조세대죠. 그렇죠. 이게. 내가 본 손해 때문에. 정의당 후보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정재민 37세 남자 정의당 영동포구 영동포구 그것도 포구라고 읽으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보통은 후보들이 복수전공하면 행정학 아니면 경제학만 써요. 그러게요. 둘 다 아니고 동문학, 영문학이니까. 둘 다 돈 안 되니까 이렇게 쓴 거죠. 사실 이렇게 복수전공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거 머릿속에서 꼬여서 어떻게 해요. 저런 욕심은 이해되지 않아요. 08년 집시법 위반으로 100만 원 있습니다. 14년 지선, 16년 총선 해서 세 번째 출마입니다. 물레공원에 박정희 흉상이 있죠. 물레동에는 이거 보존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해코지 할까봐. 해코지 했었죠. 빨간 낙하로. 1번 공약은 박정희 흉상 철거 소녀상 건립입니다. 그 외에 여성안전 공약이 있고요. 앞에 후보에서 이게 안 나온 게 조금 의아하네요. 재물포 터널과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관련한 대기오염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지하화한다, 복층화한다가 아니라 대기오염이죠. 그 지하화를 하면 환기창이 구로나 영등포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대기오염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기준을 확립하고 상부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더 있나요?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무소속 조길형 61세 남자 영등포 구청장 예정기록에는 건설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정기록입니다. 영광에서 태어났고 과거 학력에는 독학, 무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는 만학으로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만학전문대학교 같네요. 되게 많이 다니시네요. 독학과 고학을 거쳐 만학으로 이게 마치 지난 지선에 통합진보당 후보 같은 공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바이올렛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올렛에 대비 색깔 팍팍팍 써가지고 눈이 어지러워요. 95년부터 06년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원 4선 했고요. 06년에 열린누리당에 입당, 2010년에 영등포구청장에 당선이 되고 지금 3선에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생에서는 6번의 선거 모두 당선이고 7번째 당선에 도전합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첫 페이지가 흉금을 털고 있어요. 첫 페이지에서. 글씨에 막 핏바리 서린 듯한 느낌에. 찾아낸 논란은 2015년에 차남 결혼식을 앞두고 지방인사에게 청첩장 1800장을 돌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선하자고 했지만 최연일 후보의 단수 공천으로 15일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발바닥 행정. 블로그에는 아주 많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 아저씨의 별별 비법 공개에는 약간 배고플 때 그러나 너무 무겁게 먹고 싶지 않을 때 라면 먹는 방법이 눈에 띕니다. 라면 스프만 넣고 끓여서 야채를 샤브샤브처럼 데쳐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면을 안 먹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볍게 먹는다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라면을 넣어서 끓여 먹는데요. 왜 아예 죽도 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이 무겁게 먹는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털계랑 동충아초 이런 거 넣고 아주 비싸게 끓이시나? 스스로 가장 먼저 말하는 업적은 아까 말씀드린 재물포터널과 서부간선 도로입니다. 그 외에 공약은 거의 토건이고요.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등포의 이미지는 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빈촌도 많이 보이죠. 서울륙도 그렇고 해결이 불가능한 걸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적폐세력에 의해 영등포 민심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공천이 자행되어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영등포 구민의 대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들어본 후보들 공양에도 영등포구 노숙자 문제는 없네요. 한 명 자유한국당이 밀어내겠다고 했죠? 네. 밀어내겠다고. 자유한국당은 예전부터 쭉 총선 때도 밀어내겠다. 지선 때도 밀어내겠다. 그 전영욱 전 의원이 그거 가지고 시원하게 얘기해다가 욕먹었던 거 아니에요? 풀세트로 노정상까지 밀어내겠다고. 싹 밀어버리겠다. 이 워딩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 이제 벌써 거의 시리즈가 끝났고 다시는 못 읽을 것 같아서 늘 부러웠는데 한 번 읽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클리셰. 이제 저희들은 동작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창우 47세 남자 강진생 10살 때 이사왔습니다. 상도초 영등포 중 여의도고 직업 당직자 유닛입니다. 참여정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무려 문재인 의원실보좌관이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현임 동작구청장 그래서 앵콜 추진력이네요. 맞습니다.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 유치가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모 작품전 같은 것을 이번 선거 한 달 전에 하고 다음 선거 전에는 테이프 끊겠다 단 지워놓고 이런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 아입니다 하면 그 부지를 대물로 변제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동작구 신청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짓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건설비에 자제 들어가는 거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인력 앞뒤하고 도로 내고 블라블라 다 하면요.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거라고는 전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끼긴 하는 겁니다. 그냥 짓는 것보다는요. 서울지방병무청 이전터에 공원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야말로 신체검사 기념기념공원 아이들을 위한 신검체험 병역판정 대기체험 항의와 울부짖음 체험장 이런 거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역사체험이 아니고 뭡니까? 인생검사체험 그럼요. 저는 정말이지 서울지방병무청터는 이전할 때 반드시 뭐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체험관에서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만 안 하고 다 하면 돼. 그러면 그게 거기가 이제 그 순간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아버지에게 성욕을 느꼈다 예스 체크하는 날이잖아요. 나는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고 예스 체크하고 가끔 환청을 듣는다. 아버지가 아들 변성기 지났을 때 한 번쯤 겁주려고 데리고 가서 이런 거 한다고 체크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특이하네요. 뭐예요?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셌잖아요. 미니소방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중간중간에 소화전도 있긴 하지만 출장서처럼 네. 지난 지선과 이번 지선 사이에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들이 불연성 자재들을 시에서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이제까지 이제 서로 시하고 상인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똑바로 안 하고 있다가 난리가 난 게 소래포구고요. 그렇군요. 그렇고요. 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홍운철 67세 남자 직업 정당인 재산은 약 30억 정가가 두 건 있습니다. 2002년에 같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또 2002년에 건축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인 걸 보니까 뭔가 건물 올릴 때 돈을 떼어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한밭지껄을 떼어먹었을까요? 본인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으로 다음번 지선 방송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한 명을 꽂아놓겠어요. 해수사람이 있으려나 폐결의 중등도 이걸로 이제 면제고요. 그리고 병역판정 검사를 그런데 기피한 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고요. 우리 당은 행볼도 있는데요. 이게 다 영동포의 신검 박물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을 줘야지 똑바로 못 빠져나간다는 걸 알아야죠. 부산 광일초 나스가 부산 출신으로 보이고요. 중앙대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 석사입니다. 전 주식회사 두영푸드 대표이사인데요. 두영푸드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삼각김밥용 김하고 조미김 제조 도소매 업체더라고요. 확실하네요. 망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른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 30억에 캐시카우가 어딜까 했던 역인 것 같아요. 김팔아 생긴 돈입니다. 91년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 당선 95년에 또 동작구 의원의 당선 98년까지 무소속으로 나오다가 동작구 의원의 98년에 처음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06년에는 한나라당으로 동작구 의원의 비례대표를 신청해봤지만 낙선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동작구 의원의 당선입니다.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강남 4구 여기 오면 슬슬 이런 단어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제는 싫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봐서 강남 4구 1유 동작 얼마 전에 과천시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몸은 과천 마음만은 강남 혼구녕이나 있는 제가 이 나머지 3명의 노동자랑 달리 군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생통맞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꾸로 작업을 했거든요. 국군장병 여러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무사히 복무를 맞춰 이거 동작구로 오는 날 이게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설명 공보가 가나 봐요. 전국의 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보 밑에는 국군장병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써 있어서 처음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80년대의 건전가요 같은 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부자자 투표를 위한 겁니다. 그러게요. 서울 후보들에게 특히 많죠. 젊은이들 많은 지역구에는 정말 더 크게 써 있습니다. 동작구에 보니까 저 괜히 써놓고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이 분 하나 배운 거죠. 공약으로는 노량진역을 민자역으로 만들고 현대화 시키겠다. 민자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노량진역은 지금도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노량진 시장 현대화 때문에 더더욱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근데 노량진역이 가장 큰 맹점이 환승이 불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민자역사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통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땡겨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딜레마가. 이게 이제 지방자치정부의 교부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구제정으로 못할 것들을 민자로 한 다음에 민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하면 구와 국가가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흑성 유타운 얘기 다시 나왔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 사람이 바른미래당 후봅니까? 배달의 민족 후봅니까? 장진영. 46세 남자. 정당인이 아닌 변호사로 법무법인 강호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전 정당인도 아니에요. 반가워 죽겄냐? 네. 사당초 남사초 남성중 성보고 서강대 법학과 졸업. 토박이죠. 56회 사법시점 합격했습니다. 병역은 근시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 대한변협 대변인이었고 천정배신당에 합류해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에 도착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낙선. 안철수, 유승민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을 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무한도전 죄화길 특집에 등장해 길이 제기한 명예훼손 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어디서 봤나 했네. 1대 100의 14번째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할인반값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카드포인트를 차감해 갔던 도미노피자 광고의 문구를 바꾼 소송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일리지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자랑합니다. 또 있네요. 애플 유료 앱 환불 공익소송에도 참여해 애플 약관이 받기 위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조태이너네요. 홍보문구 우리가 어떤 동작입니까? 이 폰트도 정확히 배달음인족 폰트네요. 이 배달음인족 폰트 공짜예요? 그냥 써도 돼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문구는 꽤 잘 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라는 곳이 서초, 관악, 영등포, 용산의 상업 혹은 교육면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의 자존심을 긋고 그것에 호소하는 전략이지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있습니다. 사당로 주변의 임대료가 서초 교대 근방보다는 저렴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법조타운으로 조성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굳이 서초동에 있는 양반들이 여기로 오라는 겁니까? 네. 본인이 아마 서초동에서 임대료 등사를 힘들어 본 적이 있나 봅니다. 소교보로서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변호사들은 이쪽이 좀 더 싼 임대료가 좀 더 싼데 구청이 좀 지원을 해준다 하면 솔깃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있는 이유는 지법과 대법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걸어갈 수 있기 때문. 그리고 법조타운 아닌데 싼 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죠. 이젠 싼 데가 없어요. 설의 마을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더 가까운 곳. 이젠 동네가 없습니다. 굳이 사당으로 간다? 어떻게든 여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성 노량진의 뉴타운 신속하게 진행. 노량진 시장의 갈등 신속히 봉합. 좋다가 말았습니다. 밤이 급하네요. 그런데 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들은 디테일과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하차도 확장, 모노레일 설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에 보시면 1975년 우리 가족은 경북궁의 정남쪽 원조 강남인 동작의 털을 잡았습니다. 아랫줄짱이에요. 걸핏하면 물에 잠기는 서초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추반. 아니, 뚫린 공보라고 막찍거리고 있죠. 서남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나서요.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후보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하마을을 둘러보던 당신처럼. 이곳에 오면 어른도 아이도 걸음이 느려집니다. 노란 바람개비, 처음 보는 호랑가시나무, 5월부터 상시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집까지. 곳곳에서 우리 발길을 붙잡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제갑 29 데이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54세 남자 완도생 완도금일고 경기대 경제학과 직업 협치행정가 기본정보제출란에다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성인가요전문 케이블TV방송국 아이넷TV의 회장인 박준희씨와 아주 닮았습니다. 놀래라. 내가 50분 동안 찾았어. 사진도 옆에 대조하면서 다른 사람입니다. 월드컵 보고 놀란 가슴 음주운전 100 04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500 소명서 멋집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이게 제일 좋네요. 읽어보니까. 구질구질하지 않고 본인 장남찬한 병장만기 본인은 22에 가놓고 두 아들 모두 만 19백 군대를 보낸 무정한 아버지입니다. 구의회 재선 시의회 재선 4승 1패 구청장 대비전 서울대에 지역인재특별전형제 도입을 해보겠다는 가나쿠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구청장공학까지 끌고 올라와 버립니다. 지역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이 동네 지역대학생은 한 군데밖에 없죠? 아주아주 세심하게 운영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청년노동력 착취가 됩니다. 주의를 가해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오보입니다. 공약을 보게 되면 마을버스는 지역대중교통의 말초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초신경? 모세혈관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건드리면 흥분한다. 사실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잘 속는다. 그냥 혈관이다 정도만 했어도 마을버스 관련한 공약이 이것저것 있고요. 관악구 통장에 637명이래요. 그중에서 100명을 어르신 가로열고 노인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놀리고 있죠. 통장이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로. 이게 무릎도 아프시고 그럴 텐데. 서울대학교 4대부고 즉 서울 4대부고를 유치하겠다. 그런데 그 유치를 어디서 할 거냐면 땡땡중학교와 땡땡중학교를 통폐합하고 남은 땡땡중학교 자리에 유치한다고 어디 중학교인지 얘기하지 않고 정말 땡땡중학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동 주변에 명문 학원가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악구에 강감찬 사당이 있나봐요. 여기를 이용한 막성대죠. 정신문화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대상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대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4명이 자 끌려가야 될 상태입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낙성대까지 다른 데서 걸어 올라가기 되게 숨차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다 끌려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따뜻한 차와 휴식 공간 제공까지는 좋은데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접하게 한다는데 제발 한복 입고 송표는 안 빚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정책 철학이 엿보이죠. 어떻게든 한국에서 하는 거 다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름도 다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합니다. 요새 오히려 이쪽 음식을 우리가 더 선호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재미있는 공약이자 황당한 공약입니다. 그러게. 그 사람들 사는 동네를 안산이나 이런데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 먹는 거 먹고 싶으니까 전국대 앞에 양꽃이 대림동에 란주면 엄청 가잖아요. 줄 서서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우리가. 서울대 학교 앞에 인공폭포를 조성을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겨울에 관악에 습기를 제공한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커야지 그 관악구에 습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다가 폭포를 아무리 설치하면 뭐해요. 겨울인데. 그러니까 스프링 쿨러와 인터쿨러 공약이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나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어깨에 왜 물 맞으시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되나? 진짜 주변에 습기 제공할 정도로 세게 칼칼칼하잖아요. 주변에 얼음 개판대요.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행자 45세 여자 다시 정당인 이화열대 정책학 석사입니다. 정당인 미워하지 말아요. 아니요. 계속 정당인 정당인 정당인만 봐봐요. 무슨 속 정당인도 못 봤으면서. 민주당 비례대포로 구의원 당선 이후 시의원 재선 하지만 국민의당으로 바꾼 후 총선은 낙선 전 서울시의회와 국민의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전략공천되었는데요.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이 전략공천을 규탄하는 글이 올라와 6월 5일 새벽 기준으로요. 조회 102회와 공감 4회를 받았습니다. 네. 공감률이 높군요. 뭔 말을 해줘야 돼? 동작구에 장진영 후보와 비슷하게 강남서초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를 교육환경에서 찾으면서 구민들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100억 확보 이외엔 무난하고 일반적인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평균치에 근접해서 교본으로 삼고 싶을 정도네요. 이상입니다. 네. 정당의 이름을 지우고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달래요. 심지어 공보처장에 야권 대표라고 썼는데 이 말은 너무 교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죠. 단일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화날 후보가 한 명 있죠. 민주평화당 호보입니다. 김희철 70세 정당인 고창생 고창고 건국대 정액과 육군 중2만기 87년 평화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관악구청장에 당선되었고요. 아 포머 챔피언이네요. 네. 02년 새천남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06년 민주당으로 낙선합니다. 08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때부터 연이 끊깁니다. 네. 당시 통합진보당과 이정혜 의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분당과장에서 바른미래당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서 관악구 단수궁천을 하자 민주평화당으로 옵니다. 지역에선 이름이 꽤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요. 공약이 별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통로 및 지하의 관악 창업특구거리를 조성하고요. 각 골목을 담당하는 골목 돌보미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민주평화당 후보였습니다. 사당로를 건너면 서초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55세 여자 군산생 문화초 군산녀중 군산녀고 원광대 젊었을 때는 방송작가를 20여 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KBS, MBC, EBS에서 모두 일해본 것 같고요. 방송작가 출신 처음 나왔어요. PD수첩은 프로그램 처음 생길 때부터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대선 캠프, 노무현 대선 캠프 모두 약간씩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정동현 캠프 때는 뭐 최근에 인터뷰에 따르면 그냥 건너뛰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동네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 민주당 당직자들은 제가 언제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분당이었나요? 비슷하게 나 민주당에서 있다고 얘기 안 하죠? 당에서 일을 해도 대구였죠. 네. 대구에서 얘기했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전업당직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강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및 문화콘텐츠 제작사 주식회사 밈코리아라는 곳의 대표였습니다. 무려 밈! 2016년 전까지는 칼럼을 써도 강의를 나가도 말끝마다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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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인성은 미래의 전략자산입니다. 이런 것들만 많다가 주인성이 잘생겼죠. 블로그에도 그렇고 계속 인성 얘기만 있다가 비겁하다. 욕하지만 이런 것들만 많다가 16년에 총선에 출마해서 마치 부산민주당과도 같은 접전 후 패배의 로망 즐거움을 느낀 거죠. 그때부터는 직업정신으로 투신합니다. 16년 서초갑 총선 이후 두 번째 출마입니다. 그때부터 블로그의 글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근소한 석패를 하면요. 그때부터 그 게임에 맛을 들이겠죠. 이게 강원랜드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면서 이게 기만장 차이로 졌을 때가 게임이 제일 재밌나 봐요. 맞아요. 이제 강남서초가 글이 되었죠. 작년에 서초구에서 문 대통령이 1위하는 거 보고 뒤통수가 짜릿했겠지요. 재산이 23억 2천만 원 즉 아직 해볼만 합니다. 아직 날려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체납액 9,600만 원도 시원하게 납부했습니다. 재생재생 육성육성 종상향 공약은 서초구맛 평이한 공약입니다. 성공 한 번씩 필요하네요. 이렇게 체납을 한 번 싹 읽어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요. 계속 느그적 느그적 안 갚으면 자식한테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재산 조사하겠다고 하다가 잃어버린 계저도 찾고요. 공보에는 자기 자신보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더 강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조은희 57세 여자 경상북도 청송군생이고요. 현재 서초구청장입니다. 재선 도전 중이죠. 재산이 약 39억입니다. 병역은 비대상이고요. 경북여고 이화여대 영문과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 당국대 대학원 행박입니다. 전 경향신문 기자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비서관도 지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2010년인데요. 그때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서초구청장에 당선을 했습니다. 구청장 재직 시절에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민방위 교육훈련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서초구에 대한 각종 안전관련 민원을 받습니다. 보통 교통관련 민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간간이 위험해 보이는 간판 시설물 지진대피 안전관련 시설 안내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재깍재깍 처리를 했습니다. 서초구는 돈도 많으니까요.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이 공이 민방위와 예비군에 나가서 이런 것을 했는데 다른 점은 서초구청장은 민원을 받았는데 강남구청장은 안보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 본인 이야기로는 안전관련 앱 개발 등 민방위 대원들한테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행된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통화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문자를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고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 들어간 민원을 실제로 본인이 처리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 또는 해당 핸드폰 관리자가 직접 답장을 주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를 연결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만족도가 높았겠지요. 주민들이. 캐치프레이즈는 초보 운전자를 믿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기가 3년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목 곳곳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캐치프레이즈는 어쩐지 3년째 초보 딱지를 달고 다니는 저한테 굉장히 슬픈 캐치프레이즈고요. 저는 여러분은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집집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무실 들어오시는 거 보면 좌회전도 할 줄 아세요. 네.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미 고품격 주거 환경 조성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서리풀 이글루 설치 공약입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왜 지금 햇빛이 뜨거우면 차양막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이건 아예 이글루처럼 겨울용이에요. 들어가 있으면 겨울에 잠깐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디예요? 횡단보도 곳곳에. 샘플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비닐로 이렇게 해놓은 건 봤어요. 그 안에 난로처럼 돼 있고. 상당히 꼼꼼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입니다. 김용석 50세 남자 정당인 여수 출생 여수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16년 경력의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기만 지금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 2명이나 수상했죠. 네. 서울시의원 재선의 한나라당 계열 인사였으나 2016년 2월에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아들은 사회복무용원 소집 대상.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으로서는 조례발의, 반대토론, 시정질문 등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 3위 아니죠. 그래서인지 정책을 읽는 재미가 꽤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공약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70세 이상 대상으로 저설량 폐시티 촬영비 지원 공약이 있습니다. 관내에 이수초등학교 등 서초구학교의 강당 확보율이 70% 중반대밖에 안 된대요. 강당 확보율 70% 중반이라는 거는 전교생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아니요. 강당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강당 없는 학교가 강당 없이 그냥 막 10개 중에 3개는 없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수초등학교라는 거죠. 하지만 악천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체육수업,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강당에서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강당을 신축하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금 날렸네요. 그 동네. 그리고 서울시 정부가 지금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초구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유세 폭탄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러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대신 우리도 얻어낼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도시지역 재산세를 낮추는 협상안을 서울시에게 제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공범을 처음부터 서초에 사는 이유가 교육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승산을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입니다. 조순형 74세 정당인 학력미기재 서초구 청장들은 전부 다 재산이 많습니다. 33억입니다. 유일하게 세금 체납액도 있습니다. 정가는 3건입니다. 아직까지 다 못 냈네요. 92년 도로교통법 위반 100 01년 도시계획법 위반 200 04년 위증 200 공직선거 경력은 91년부터 오전 1승 정당은 신민당, 민주당, 대정치국민회의, 민주당, 국민의당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평화당으로 왔습니다. 똑같아요? 옆에랑? 네. 공보를 보면 중간에 하트를 거꾸로 해서 슬라임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포토그래퍼가 뭔가 설명하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 됐어요. 이게 뭐야? 나 아직 로딩 안 됐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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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회 시리즈의 슬라임 같은 모양이죠? 공약은 많습니다. 그러네요. 양재 톨게이트 주변을 벤처타운으로 조성, 그린벨트 해제, 버스터미널 이전, 한강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가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체납된 세금은 차남의 소득세군요. 동네의 문제는 조순영 후보의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의 완전한 폭파는 아니죠. 용산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비교적 서울의 완전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것을 서초구민들만 싫어하고 나머지 모든 구민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서초구청장이고요. 남부순환로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66세 남자. 제가 술이 떡이 돼서 수줍어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 이름을 이렇게 말하겠죠. 오랜만에 고민했네요. 네. 어쩜 내 이름은 비슷한 후보가 한 명도 안 나오냐. 순천생. 중학교 검정고시. 경의고 고대 정액과. 본인 상병 만기. 장남 4급 재검 뒤 7급. 7급 재검 뒤 5급 전시글로요. 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8월 집유 1년. 까일 거 보면 몰라.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47억 5천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여기서 선거합니다. 5년간 체납액 440만 원 완납했습니다. 민주당 전국 지자체장 후보 중 유일한 S클래스 오너. 물론 명의는 아내. 아내. 중앙일보 유닛. 서초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향신문이었죠. 강남 민주당은 중앙일보네요. 중앙일보 편집 부국장으로 퇴직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라인이 참여정부에서 쏠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 코바코 사장. 19대 문재인 캠프 언론고문. 공직선거 대비전입니다. 건강보수 정론지 출신이다. 공기업 CEO 출신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권교체를 하니 미국과 영국이 건강하다. 파리 16구처럼 만들겠다. 시계. 지역특화한다고 한 홍보 코드는 돈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공보 마지막 페이지에 강남 7바퀴를 돌겠다며 달아있는 구두 뒤축 사진을 보여주면서 순균씨의 구두 뒤축은 늘 이렇게 달아있습니다. 라면서 원순씨 흉내를 내는데 거지인 저도 신발은 많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신발은 마이바흐가 아닙니다. 찡을 박아줘야겠다. 따그락 따그락하게. 사면 된다니까. 진짜 많이 걷는 사람은 그거 박죠.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장영철 62세 남자 경북 영주생입니다. 직업 정당인이고요. 재산 약 11억. 좀 소박하게 느껴져요. 갑자기 11억 정도니까. 거지죠. 살 수 있을까? 괜히 걱정이네요. 잘 살아요. 하긴 강남구에서라면. 잘 살아요. 우리 동네 오면 이걸로 집 3채 살 수 있는데. 본인 전시 근로역 사유는 슬레장. 슬레장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외상이 있고 난 다음에 슬관절의 운동통, 관절액 증가, 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상태를 총칭한다라고 하네요. 무릎에 물찼다. 장남 육군 병장 만기 대강중 대강고 서울대 경영학과 벤더빌트대 경제학석사 중앙대대 대학원 경박 행시 24회 출신이고요.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자산관리공단 사장인데 자산관리에는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세계 최고 강남 장영철 한국당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 나열인가요? 네. 재건축 초과 이익을 강남에 환원해라. 자유한국당 후보다운 발언이죠. 장영철 후보는 시장 후보부터 전체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다 재건축 개발과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그리고 서울의 균형 발전에 쓰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는 그런 공약들이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딴소리 못하고 민주당 후보도 돌려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강남에서 보수 후보가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보수의 심장은 대구 아닙니까? 심장 쪼개지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노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단일화를 요구했던 김... 용구받은 바른미래당 김상채, 51세 남자. 법무법인 한국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다섯 번째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 네, 아직 한 명이 남아있군요. 광주 출생이고요. 고려대 법학 석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했습니다. 변호사는 22년째입니다.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안철수 영입 인사입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유세지원단을 데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 으라차차 다덤벼 유세단. 그런데 왜 이 유세지원단 홍보기사의 포인트가 미녀일까요? 디테일이 대부분 무의미한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디테일을 챙긴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공약들을 만들고 했는데 한두 개 빼고선 다 무의미합니다. 강남불패의 신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보다는 성실해야 하는데요. 공보의 3분의 1은 화보예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후보 5명이네요. 녹색당 후보입니다. 오, 세상에. 거지 운운하지 마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이주영 27세 여자 그래픽 디자이너. 최연소가 2명이군요. 네. 아마 이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전국에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대생 유닛이 나왔습니다. 후보 중에서. 이화여대 정액과를 졸업했고요. 전 오키나와 대학 지역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재산은 다른 후보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선거 벽고와 명함을 콩기름 잉크와 재생종이로 제작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예뻐요. 네. 거기 써있어요. 디자인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 써있어요. 이 벽보는 콩기름 잉크와 재생종이로 제작했습니다. 녹색당은 참 포스터고 뭐고 디자인이 예쁩니다. 네. 공약. 자,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네. 미투센터, 공공장소 몰카 상시단속, 동반자조례, 길고양이 급식소, 대형마트 및 동물병원에서 동물 유통 판매 금지조례, 채식 선택 급식제, 다국어 도서관 등 아이디어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녹색당의 공통 공약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대형마트 및 동물병원의 동물 유통 판매 금지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민주당도 덜어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냥 입양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여당은 입양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녹색당은 그냥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대형마트 애완동물 코너에 가시면 햄스터랑 이건 딱 보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이마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마트. 이구아나 이런 거 전시되어 있잖아요. 진열되어 있잖아요. 가면 이마트 오너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큰 강아지 같은 종 한 마리씩 다 있거든요. 지점마다. 그것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강아지는 이쁩니다만. 알겠습니다. 채식 선택 급식제 같은 것도 상당히 참신합니다. 지금 알레르기 선택제는 있어요. 공보가 되고 그거를 해서 견과류가 들어간 멸치볶음이 있으면 견과류를 뺀 멸치볶음 이렇게 두 개씩 배치하고 상당히 급식은 많이 디테일해주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베지테리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늘어야죠. 저 덕질인을 위한 오일리스도 있어야 되고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네. 저의 데이터 센트럴 마지막 후보입니다. 아 진짜? 네. 제 보고를 빼고요. 야 구가 두 개나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구애 없어요. 네. 무소속 김광종 55세 남자 정치인 전주구교 서울대 외교학과 공부의 부모는 현 대청중학교 및 경기여고 학부모 이게 경력이에요? 자랑스러워 과로치고 전 자퇴했나? 그리고 현재는 아리랑당 창당추진희 대표입니다. 아리랑당 아리랑당 네. 경쾌한 이름이네요. 아리랑당 아리랑당은 현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뭔가 링링링하네요. IR파티 닷컴입니다. 역사를 설명하는 글을 보면 1979년 12월 김광종 님이 고교 2년 겨울방학 중 오랜 교회 생활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이거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네. 오랜 교회 생활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신학을 하기 위해 영문학을 준비 서울대학교에서 전두환의 폭압 정치를 목격 이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할 것을 다짐 어? 글쎄요. 신학이 생겼어요. 없었는데? 88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시장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럭키에 입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문장 잘 끊지 못하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웬만하면 일관성을 잡기 힘들거든요.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여기까지 스토리가 홈페이지에서 보면 엄청 길어요. 신학이 안 생겼는데 럭키에 입사했잖아. 아무튼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신학은 하셨다는 거야 말하셨다는 거야 그렇잖아. 중략을 합니다. 1996년 2월에 대한공의당의 창당을 준비합니다. 대한공? 공의당 공의당 공공적인 정의라는 의미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 96년 4월 창당 미완료로 김강중 후보가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1999년 공의당을 인터넷 정당으로 만든 것을 결의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누구랑 결의했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2000년 국회의원 선거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11일 IR쇼라는 단어를 꿈에서 보고 IR파티로 당명 도메인을 변경했습니다. 네. 2002년 당명을 아리랑당으로 정했습니다. 04년에 발기인대도 했습니다. 근데 2018년 현재 아직도 창단 추진 중입니다. 창당 깎던 노인이죠. 네. 알량당은 참고로 앱솔루틀리 라이처스 임마누엘 레인 아미드 내셔널 가버먼트 약자입니다. 임마누엘? 네. 그 중에 하나밖에 천사야 천사? 앱솔루틀리 라이처스 임마누엘 레인 아미드 내셔널 가버먼트 구글로 번역하면 국가의 의로운 임마누엘 통치라고 번역해집니다. 정치 철학은 기독 공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공약은 다양합니다. 아리랑당 창당 추진희 대표 아리랑당 창당 자주 읽고 싶은 이름이 네. 전 대천중학교및 경기여고 학부모였습니다. 이름 위에는 섬기는 종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머슴들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신분제를 좋아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온 이번 지선입니다. 강남구청장 후보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송파와 강동이 남았습니다. XSFM입니다. 몇 주째 먼지구댕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한 게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특이지만 올해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아픈 보이지 않나요. 밖에 상태 보세요. 위젯 켜보면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구댕이에 같이 풀어져요. 민감한 사람에게 나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도 투입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빠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1년에 단 3번 올여름의 요파시 오프라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4회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6월 22일 오후 6시에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53세 남자 변호사 광주생 서울대 사대부중 용문고 서울대법대 고대법대 석박 사시33회 연수원 23기 본인 특수전문요원 석사장교로 임관당일 복무 만료 장남 병장만기 차남 이병 대상 법무법인 정률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행정관을 했고요. 엄행부정부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습니다. 검사 커리어가 늦습니다. 2011년에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했었습니다. 송파의 지역구를 잡은 것은 2012년도부터 인 것 같습니다. 송파갑의 지역위원장입니다. 원래는 강동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공천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송파갑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강남을 지역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원래 송파갑이었는데 이 사람을 밀어내고 전략공천됩니다. 현재까지 승리자는 전현희 의원이죠. 험지 도미노 현상입니다. 19대부터 총선 도전 두 번 장열이 졌고 구청장 데뷔전입니다. 한예종 유치전쟁 제가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2013년부터 나옵니다. 슬슬 이 지역 언론 저 지역 언론에서 한예종 유치 한예종 유치 합니다. 제가 뒤져본 바 상대는 고향 인천 과천 등등입니다. 순수 로비력 싸움이죠. 예를 들면 후보는 자신있어 합니다. 노원구도 뛰어들었어요. 네. 쭉 공약을 봤는데 제가 오늘 시간에는 거의 공약 얘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대단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보면서 대단한 공약은 이거 하나 잠실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답니다. 그럼 지금은 잠실 남고였어요? 남고입니다. 잠실 여고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면? 네. 박춘희 63세 여자 경상남도 부산시 생입니다. 직업은 현재 송파구청장이고요. 삼선 도전 중입니다. 재산 약 9억 5천 본인은 병역 비대상 이고 장남이 이병 소집 해제네요. 경남 산청 초 부산 여중 경남 여고 부산대 생활 과학 대 의료 의학과를 나와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건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그래서 되게 늦가기 변호사로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한다면 한다죠. 의료학과 나와서 사법시험 보기가 어디 쉬웠는지 아냐 이런 거예요. 의료학과 의료학과 38살부터 준비를 했대요.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송파구청장 당선 14년에 새누리당으로 송파구청장 당선 구설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1년에 전국 공공무원 노동조화 서울지역본부 송파구 지부에 따르면 박춘희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구청장의 오빠의 동서인 신모씨가 사돈인 거죠. 그리고 송파문화예술원 사무국장에는 박구청장의 제부인 엄모씨가 임명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송파구청의 주요 보직인 구정연구팀장에는 박구청장의 후배인 이모씨를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당 본부장에는 구청장 선거대체본부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송파갑지역위원회의 주요 인사인 이모씨.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특채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이상 누굴 불러도 되거든요.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관장에는 한나라당 송파병 지역위원 출신의 이모씨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좀 약간 소요사태가 있었어요. 주요 공약으로는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제2롯데월드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거가 고도제한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재건축 문제가 들어왔는데 50층 건립 적극 지원. 적극 지원? 네. 제2롯데월드 맞은편에 50층짜리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잠실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네요. 제2롯데월드 맞은편에요? 네. 근처에 장미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되게 낡았습니다. 네. 제게나 소리가 엄청 많았는데. 잠실주공이 있고 장미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처음에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가 들어왔을 때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덜덜 떨었어요. 네.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때 싱크홀 이슈가 한참 시끄러웠죠. 그리고 석촌 우수의 수위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물론 그때 그 부동산 업자들은 싱크홀 이슈 났을 때 그쪽에는 부동산을 엄청 사들였지만. 그 문제를 알아보면서 제가 송파구의 구의회 의원도 더러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그냥 단도직 쪽으로 봤더니. 롯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했는데 설마 저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주변이 문제죠. 주변? 그러니까 업자들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근처에 함부로 상향해서 새로 짓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약은 이렇게 걸었어요. 네. 방위동 운동장 유보지가 있나봐요. 여기에 한예종 이전 유치. 그래서 노원구랑 기타 등 여러 대랑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예술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예종은 다른 대학교하고 달라서 막 학생이 넘실넘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이런 데가 아닌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전익정 63세 남자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소장 연세대 공과대학 건축공학 석사 오리건주립대 대학원 도시정책 전공졸업 건축윤인이시니까 건축법이 빠질 수 없죠.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4년에 벌금 300만원 명예훼손으로 2005년에 벌금 100만원 그런데 명예훼손에 새로운 스펠링이 등장했습니다. 오해 훼손 참고로 회라는 것은 닭이 회치는 거잖아. 닭장이나 세장 안에 날짐승이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가로 형태의 횟대 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세로로 세웠을 때 횃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91년 구의원에 무소속 당선이 됩니다. 명예를 타오르게 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91년 구의원에 무소속 당선된 후 당선 맛을 그리워하는 중입니다. 그 당선됐을 때 사진이 지금 공보 표지예요? 그로부터 18년 그를 본선에 올려준 정당 바른미래당 그런데 이 고마운 바른미래당의 컬러코드를 모르고 민중당 컬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슬픕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쓸 줄 모르는지 모든 선관위 제출 서류가 자필입니다. 진심 그리고 선관위 제출하는 5대 공약 문서에는요 자신의 공보물 일부를 붙여넣었습니다. 여기서 붙여 넣었다는 것은 카피앤페이스트가 아닙니다. 가위로 오려서 풀러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야 진심의 정성까지 그런데 꽤 디테일하고 폭넓은 공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빌라에도 아파트와 같은 관리사무소를 만들겠다는 지역별 관리사무소 공약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녹지 해제를 해서 주차장 신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파는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요. 이 송파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송파구민은 송파 땅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송파구민이 아닌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비장한 것이 아닌가 싶은 감정상태로 성남에 차 대고 걸어오진 않습니다. 거주자가 주차 위반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 50% 인하 불법주차 예고 통보지도 신설 미리 예고를 해둔다면 깎아준다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동안 면제해 주겠다.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심하게는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 단속 차량이 지나다녀요. 사진 찍히면 바로 벌금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요. 한 번 갔을 때 종이를 껴놓고 와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붙어있으면 한 시간 뒤에 와서 그때 벌금을 매이거든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북 오도민에게 위문품 선물 음식 등을 갖다주는 복지정책도 보이긴 하네요. 송파구민을 해외에서 보호하기 위한 송파국제외모팀을 설치하겠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팀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송파가 자치단체의 명의로 외교부를 만들겠다는 건 독립을 송파엑시트죠. 송파 갈 때마다 여권을 그럼. 그렇죠. 그러면 부탁입니다. 비자면제 국정. 택시 타고서 기사님한테 신천 맥도날드요. 이렇게 간 다음에 거기서 여권 까고. 같은 요청을 가야국 부활주의자들과 신라국 부활주의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톨게이트에서 비자 내야 되냐. 아니 비자 면제요. 비자 면제해달라.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봐주십시오. 네. 색깔상 알 수 없는 정당을 알 수 없는 바른미래당 후보 끝났나요? 네. 서울의 마지막 지자체 강동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만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 마지막 후보네요. 자꾸 윤세민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무드에 속고 있잖아. 여기서 내일 또 재보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날은 윤세민이 죽죠. 메인은 윤세민이죠.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50세 남자 정읍생 호남중 호남고 서강대 정액과 본인 병장 만기 장남은 올해 20살입니다. 대학 다닐 때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었고 징역 6월 집유 2년 한 번 받았는데 3원 복권됐습니다. 04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위반 행위인데 그 위법 행위는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다가 얼마 안 가서 정계에 투신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사막가도 같은 서초강남 송파를 넘어오니까 다시 서울민주당 특유의 기초의회 베테랑이 나왔습니다. 02년부터 출마하여 2승 2패 재선의 시의회 의원입니다. 지난 6기 시의회에서는 교육위에 있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이었고 누리과정 문제로 중앙정부에 돌멩이 던지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경선에서는 양준욱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잡아서 지역지들은 이변이라고 불렀습니다. 논평? 어떤 지역에서는 크게 짓겠다, 말도 안되는 사업하겠다, 반인권적으로 뭐를 몰아내겠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고 학생 성적만 따지고 이런 공약들 공약서에서 되게 많이 보십니다. 이게 정치인 본인을 욕하는 건 10%만 욕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미친 듯이 만드는 공약집입니다. 공약은 유권자 수준의 거울이라는 해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정치인들의 공약이 이상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떨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다시 공약! 구청 직속 노동권익센터, 강남 송파에서 쏙 들어갔던 공약이 여기 또다시 나왔습니다. 강남 송파에서는요. 노동에 넣자도 못 거냅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송파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식당과 주정차 위반 30분 예고제. 아까 한번 들으셨죠, 송파에서. 운수업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단지 내 한바 식당 설치 최소화. 이건 뭐 의미할까요? 재건축을 하는 동안에라도 동네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한바가 워낙 또 많이 이권이 개입해서. 네. 한바 식당은 없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경찰들하고. 네. 강동구청장 민주당 후보 보셨고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임동규, 73세 남자. 충북 충주군생이네요. 나는 충주시 출생인데. 재산은 약 157억. 부동산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가가 4건이 있네요. 건축법 위반으로 1990년에 300만 원. 또 91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그리고 92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건축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이게 벌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지의 건물을 지어서 벌금 1천만 원만 내면 나도 올리겠네. 그렇죠. 그리고 2005년에 건축법 위반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일 저지르고 벌금 내는 형태고 이 정도면 가중처벌이 좀 돼야 되는데 그 허점을 좀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모르냐 타입이죠.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사건의 디테일을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명을 하라고. 천만 원을 보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하나? 본인은 육군 병장 만기, 장남 상병 소집 해제, 차남은 육군 중위입니다. 전 동양유리공업 주식회사 회장이었고요. 전 한국판유리협동조합회 이사장이었습니다. 토건 쪽인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었고요. 정치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민자당으로 서울시의원회 당선. 95년에 또 민자당으로 당선. 98년에 한나라당으로 당선. 2002년에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의원 당선. 2008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됐으니까 당에도 충성, 서울에도 충성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사람이고요. 우리가 동네 후보들 중에 땅 많은 후보 보면 왜 그랬잖아요. 전전전전 답답답답 이며이며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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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단이기도 아니고 충주시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대지가 장난이 아니죠. 네. 이게 왜 부동산부단인지 알겠네요. 2014년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용호 전 강동구 부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경선에 참여해서 승리를 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최용호 후보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기 강점을 발휘했는데. 네. 온갖 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다르다 임동규. 그렇죠. 많이 다르죠. 정가의 내용이. 벌금의 규모가. 다르다 임선생님.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그냥 그저 그런데 황당한 게 입대 시 이발비를 제공하겠다. 장난해? 가족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글쎄요. 군대 가는 훈련병한테 이발비 준다고 위로가 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명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확인사살 구청장. 갈 거지? 이러면서. 이건 거의 지어도 되고 나나나나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굿바이. 이게 뭐야. 차라리 다른 곳에 있던 것처럼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든가.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줘. 여기 그리고 강동구에서 무슨 머리 깎을 돈이 없을까봐. 그러게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청사를 지을 건데 그걸 30층짜리를 지을 거예요. 또 나왔습니다. 신혼부구 주거지. 택배 받기 좋고 등본 떼기 좋은 편을 찬성합니다. 부재시 구청장. 관주복합. 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쓴다라는 아주 야물딱한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관상복합도 몇 개 더 나왔었어요. 네. 관상복합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문산에도 한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애매한 게 1층부터 5층까지 구청이니까 커피숍하고 피자집하고 헬스클럽은 6층부터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아래층 주사님. 이렇게 얘기. 그런 드라마 나오겠네요. 네. 슬로건은 또 이겁니다. 마지막 그래도 우리한테 큰 웃음을 주네요. 정당을 믿지 말고 정직한 땀을 믿으십시오. 네. 어쨌든 정가 강력하고는 조금 왔고가 안 맞는 그런 슬로 인해 지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기 64세 남자 마지막 정당인. 한평 출생의 광운대 행정학 박사로 전광운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그런데 덕질인이 말해준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 정책이 부의장이었거든요.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나보네. 야 인마. 계속 세더니.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전과는 없고요. 본선은 처음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강동을 위원장인데요. 국민의당 강동을 위원장이었고 안철수 키즈로 유명했던 강현재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바람에 공석이 됐군요. 여기가. 아니요. 강동구 관련 이슈을 한껏 흡수해버려서요.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슈화에 애를 먹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공천 받고 좋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관심이 찾았습니다. 급여를 안 받겠다는 공약이 핵심에 있는데요. 이거 불법이지요. 실제로는 기부하겠지만요. 진짜 아무도 이러지 마라. 5, 8, 9호선을 연장해서 신강인력을 건설하겠다는데 이런 얘기 부동산 블로그에 엄청 많습니다. 공약 구성을 보면요. 챕터마다의 제목이 무슨 무슨 강동 플랜입니다. 이 무슨 무슨 자리에는요. 일자리 걱정 없는 교육도시, 복지도시, 안전도시, 열린구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력 아직 안 지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많이 넣으신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구청장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들이었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이니까 어디 한쪽은 찢어진 겁니다. 네. 찢어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현재 학생들이 93만 6천명 정도입니다. 예산은 9조 원 정도를 집행하는 아주 큰 자리이지요. 조희연 61세 남자 전북정읍생 현재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정주 풍남초 전주 북중 서울중앙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1978년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79년 8월 15일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무죄가 확정되는 바람에 정가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본인 보충력 및 수형으로 면제고요. 장남은 이병 소지 폐제 차남은 공군병장 만기입니다. 교육경력으로 보면 성공에 대해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재선 도전 중인데요.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기소돼 실형을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청년도 문제와 학력저하 문제 등으로 양측 후보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진보진영의 교육관 후보들과는 공통 공약이 있었고 지난번 인천이 분량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재선이기도 하고 좀 수중한 공약인데요.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 3, 4학년 기초 영어교육 대폭 강화 공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무릎까지 꿇고 호소했던 장애인 학부모가 기억이 나시지요? 그만큼 한국에서 특수학교 건립이란 문제는 늘 난제인데요. 조형 교육감은 욕먹더라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하겠다. 특수학교 설립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며 아예 이번에 공약으로 강서, 강남, 동부특수학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좀 크게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계산의 함수를 지켜봐야죠. 네. 이건 학부모만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또한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과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실무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혹은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우선순위의 공약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학원에 일요일 휴무제 를 도입하고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즉 학생 참여 예산제 실시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사학 엄단, 그리고 강가, 한강에서 배우는 초등, 5, 6학년 생존수영, 그리고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의 공약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어간다라는. 그렇죠. 계승한다. 조영달 57세 남자 대구 출생이고 스스로를 중도 보수 정도로 위치 짓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고요.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 마쳤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본인 장남 육군 이병 복무 만련입니다. 그리고 전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죠? 상대방 보수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김대중 정부 밑에서 있었으니 당신이 정교조 합법화의 당사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 놓은 상태고요. 그 둘은 화해가 안 되는군요. 네. 화해가 안 되고 이제 거의 요단강 건넜습니다. 뭐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박선영 후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박선영 후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영 후보가. 김성태 후보가 아니고 김태성 후보입니다.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받아주죠. 심지어 토론회에 나와서도 미안하다. 그리고 서울 시민한테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 왜 그 사과할 때 하는 제일 진심이 아닌 말 있죠? 네. 진심이 아니었다. 인생 실전 펀치군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박선영 후보가 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 친전교조, 전교제의 원천, 좌파교육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좌파교육감! 이거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과은은 좀 크죠. 공중파에서 나왔을 때 그랬으니까. 조용달 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면 드림캠퍼스, 가로열고, 서울형 고교캠퍼스 학점제 공약이 있습니다. 학점제. 이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진로계획에 따라서 이웃학교, 대학, 지역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오는 거죠. 그리고 외고와 자사고는 존속하되 정말 중도예요. 추천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사고가 또 성과 없는 데는 일반고 전환을 계속 좀... 하고 싶어하죠. 네, 그렇죠.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교육하는 방식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황의정승 같은 고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다면 늦는 거고 미지근하다면 미지근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반반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는 교권 우선이고 혁신학교는 확대 안 한다. 반반 맛이네요. 네, 중도. 박선영, 62세 여자,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해서 법학 박사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2008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의사받는가 했더니... 네, 그리고 남편은 헌법재판소에서 일했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와 사촌지관입니다. 아. 네. 박선영은, 박선영 후보는 1977년 MBC에 대학교 4학년 때 입사를 해서요. 1989년 2월까지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영달 후보에 대한 발언으로 지금 TV토론에서 굴욕적으로 계속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말 잘 듣는 후보입니다. 우리감하고 교추본 경단이시죠? 네. 교추본하고 우리교육감 추대시민연합회에서 추대한 보수후본데 나머지 후보들이 다 말을 잘 들어서... 접고 들어갔다. 네, 그래서 지금 단일후보로 나왔고요. 네. 기승정 전교조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전교조 교육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감으로 단일화를 이뤄냈다면서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가 자살하는 시대다. 서울 교육이 바로 잡히면 대한민국 교육이 잡힐 것이라며... 되게 감탄인 게 이런 사람도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따로 읊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자사고만 돈 내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친전교조 정책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자행행온 혼란의 교육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통하는... 이거 굉장히 낡은 건데... 마음 그 아죠? MOM. 마음이 통하는 맞춤현 교육, 서울 교육 세계 1등 수준으로... 글쎄요. 세계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서울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한 학교 선택권을 완전 보장하겠다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남이 어떻게 될까요? 외고, 특목고, 유지 입장이고요. 학생 없는 폐교 2기 학교 시설을 도심 속 24시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숙형 학교를 말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의 20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반에 재미를 본 학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수요자를 위한 굿모닝 교실 운영을 해서 아침에 예능, 한자, 음악, 미술 등 비교과 중심의 초등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습량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바 족침이죠. 영교시에도 시험 과목 수업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침 영양식을 대신 옵션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거 먹자고. 그거는 아이들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내가 이거 먹자고 지금. 그렇죠. 잠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기초학력 최하위 서울교육의 서울교육을 최상위 학력으로 신장 방안 마련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서울은 워낙 권역도 넓고 그래서 이거 기초학력 문제는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조선팔도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우리 동네 꼴찌라고.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자유 실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유 선택에 맡긴다고 하는데 아시겠죠? 선택에 맡기면 하게 되겠죠. 이거는 하나 읽어드릴게요.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가로열구 동성애 조장 등 삭제 및 전면 개편을 하겠다. 전교조 놀이터가 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 축소하겠다. 뭔가 하면 전교조 거점으로 전락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피해단 방지. 즉 낙하산으로 간다는 거죠. 통일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어서 오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분단현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인권재단 등을 연결하는 평화통일 체험교육 확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남북한 이해를 위한 교육 추진 등 보수의 표준이자 모법에 준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고쳤던 거군요. 공공물의 박운희라는 옛날 자료사리진이 있어서 봤더니 이름을 개명했어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얘기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해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까지 보셨습니다. 기초의 회를 돌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투어 서울에도 사건은 많습니다. 양천구의 나상희 의원은 김정은이 타고 온 벤츠는 청와대에서 구입한 거라는 일배 게시물을 공유했고요. 이러니까 게시판 일 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사람들이. 게시판 생활하는 게. 누가 받아줬고 받아쓰고 떠들잖아. 그러면 그 권력자로서의 기분은 너무 짜릿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속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한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인 유동균 시의원은 홍석천 씨가 용산구청장에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는 기사에 구청장이 장난이냐. 쌍시은 니은이응이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싸나이. 쌍시읒 비읍 니은이응. 그다음에. 서울시 시의원 후보에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한영섭 후보는 한영대 기술사 설립 저지를 공약에 넣고 공보에도 넣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게 근데 공보에 못 넣어서 그렇지 이런 말하는 시의원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한영대 기술사 설립 저지라고 현수막에 팍 하고 넣은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한영대 학생들은 한글을 못 읽는 줄 아는가 보지? 한영대 학생들은 거기서 투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거 옮긴 사람 많은데 주세요. 네. 논란이 되어서 본인은 공약을 철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강남구의 국회의원이 왜 바뀌었는데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아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의 강동구 의원은 작년에 율동팀 단원 A씨의 손이 차가워 보인다면서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아우 진짜. 오 쉣. 네. 본인은 그냥 손이 차가워서 온돌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온돌이 자기 허벅지 밑에 있던 거지. 밑에는 온돌이고 위에는 자기 허벅지였겠죠. 하팩을 해. 하팩을. 그러니까. 하팩이 있다고.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 만큼 압이 규환인데 웃긴 내용보다는 선거 전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국적으로 3,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인 선거구를 합쳐서 3, 4인 선거구를 늘리면 3명이나 4명을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국회는 애써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방식을 지방의회가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1, 2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거대 양당학에 유리하고 당연히 무투표 당선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는 어디나 자유한국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앉아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서울시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작당을 하고 지금 다 없애버렸죠. 네. 엄청 후퇴했습니다. 원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35곳의 4인 선거구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지형하고 달라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한 편이고 다른 미래당부터 소수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은 매우 오랫동안 지난 국회에서의 민주당 같은 거죠. 만년 2위가 아주 익숙한 제2당. 그러면 제2당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발로 35곳의 4인 선거구가 7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곳으로 줄어드는 것에도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고 아주 작은 언론들의 지적들이 있었고. 맞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러나 기습적으로 이것도 아예 없어버리는 수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날치기합니다. 물론 녹색당, 정의당 당원들이 반발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의장석을 맞고 그랬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리 경찰도 배치하고 단체 방청도 맞고 문도 맞고 개별로 온 녹색당, 정의당 당원들이 방청석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펴려는 것도 몸싸움으로 맞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4인 선거구를 서울에서 모두 없애버린 거죠. 이 문제는 사실 강원도에서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고 서울에서 이런 날치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죠. 문제는 이걸 알고 있었던 유권자가 얼마나 되느냐죠. 맞습니다. 몰라요. 구의회 의원들이 뭐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까 농총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배드민턴 쳐야 돼요. 알려면 배드민턴 쳐야 돼요. 등산 아들리. 아니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정치 지정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제 중앙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 지역당들은 상당수 적폐입니다. 사실 이 4인 선거구를 늘리자는 제안도 정부의 의중이 좀 숨어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 한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여정부 때부터 디자인해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이 너네 이러면 죽어라고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서 이 적폐는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시당과 도당과 군당과 구당에 있는 민주당은 중앙당하고 다른 당이에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다른 당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끝으로 기초의회 투어는 빠이빠입니다. 아무튼 내면의 노동자 지금 물러가지만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저희 쉬어야 되니까요. 전국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일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죠. 한람 하시고요. 늦게 들으셨다면 투표날 꼭 늦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이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빠이앰. 내일 뵙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거보다 더 긴 녹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입받지지? 잠을 못 잤으니까. 더 긴 녹음도 달라. 마음의 준비가 들렸어요. 전라도도 있었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밤에는 전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B,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